그럼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님께서 개회 말씀으로 오늘 포럼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위원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원장님께서는 서울저작권 포럼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서울저작권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먼 길을 마닿지 않고 방문하여 기조 연설을 해주시는 UC 데이비스 로스쿨 미라 순다라 라잔 교수님을 비롯하여 위드 전이 맥스웰 실즈 법률 고문님 미국 저작권청 앤드류 포글리아 부국장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법과대학의 알리나 트라포바 교수님 그리고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가빈 푸우 저작권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국 측 발제를 맡아주신 고한규 책임연구원님 황선철 한국음악저작원협회 국장님 개승균 한국부산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김해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님 그리고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오늘 저장으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2조 1항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저작권청도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생산한 이미지에 대해 인간이 저작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저작물의 정의처럼 우리는 창작이란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임을 당연한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최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우리의 오랜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최GPT를 비롯하여 다수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활동이 활성화되고 인공지능 산출물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우리는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권리자의 허락이나 보상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AI가 산출해낸 글과 그림, 음악 등에 대한 보상과 보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저작권 문제의 대안을 찾는 일이 각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위한 이번 포럼에서는 미라 순다라 라잔 교수님의 기조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 현안을 전반적으로 짚어본 뒤 생성형 AI의 창작 기술 현황과 저작권 관련 이슈를 산업계와 권리자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위한 미국, 한국, 영국, 싱가포르의 정책적 노력을 들을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 역시 지난 2월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해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 8차례의 회의를 통해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올해 11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의 김해창 정책연구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이에 대해 종합토론 시간에 여러분들의 좋은 지적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번 서울 저작권 포럼이 창작자의 권리보장과 인공지능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두 충족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국내외 연사분들과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해외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이 남아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포럼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환영 말씀 오늘 어떤 순서와 내용이 다루어질지 살펴주셨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늘 솔로몬의 지혜가 모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포럼 주제 전반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실 기조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UC 데이베스 로스쿨의 미라 순다라 라장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인공지능과 저작권 현안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페서 레장 프로페서 레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가장 흥미로운 주제인 것이죠. 그 지자권법 그리고 사실 모든 것과 관련돼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핵심 이슈가 창작 그리고 인공지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회의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야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를 환대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정말 많이 환대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번 포럼에서 연사로 초대를 받았을 때 이제 이와 같은 주제를 요청을 받았는데요. AI하고 저작권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처음에는 장표를 80개 정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0페이지짜리를 보내드렸는데요. 그런데 아주 예의 있게 35분 정도가 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80페이지짜리를 조금 줄였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여기에 보여드린 장표도 몇 가지를 건너뛸 예정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링답 시간대 혹시 보시고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주요 이슈는 무엇이고 향후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좀 먼저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일단 AI는 어떻게 그리고 왜 저작권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간단하게 AI와 관련된 주요국의 저작권법의 현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에 말씀하실 연사분들께서 주요 저작권법 관련된 관할권 관련된 놀이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미국, 영국, EU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하고 인도도 말씀드리고 싶긴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가능하다면 주목해 주실 부분들을 지적해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규제적, 정책적, 법적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고 특히 최근에 있었던 여러 분쟁과 해결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 작가협회라든가 배우 방송인 조합, 세그 아프라의 파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저작 인격권이 왜 중요한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작 인격권이 우리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작 인접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술과 관련해서 저작권 논의를 할 때 인격권이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저작 인격권 관련해서 책을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에서 내려왔고요. 지금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판이 인쇄됐습니다. 저작권의 탄생에서 AI까지라는 부재가 달린 저작 인격권 관련된 책을 또 제가 재판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작 인격권 같은 경우는 귀속 문제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약간 말장난을 해서 귀속될 수 없다, 출차를 밝힐 수가 없다, AI 시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제가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AI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말 제기되고 있는 질문은 많지만 답은 얼마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AI 생산물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종이 없고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일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저작자로서의 AI와 인간 창의 활동의 도구로서의 AI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아노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이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인간 창작 활동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봄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 혁신의 도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습법 국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례법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의존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래 방향에 있어서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작권 등록의 역할도 신기하게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있어서 등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관습법 국가 같은 경우는 이 등록 문제가 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도 저작권 등록 관련해서도 AI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도 등록 문제와 관련해서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측 불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I와 저작권 간의 연결 고리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한 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AI에 사용된 컴퓨터 코드와 관련된 저작권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작권이 보호가 되고 있죠. 그런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분야가 두 번째와 세 번째인데요. 2번 같은 경우는 AI에 의해 또는 AI를 이용을 해 생성된 작품의 저작권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형적인, 전통적인 저작권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작물과 관련된 건데 또 생성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작물에 대한 침해 문제가 또 있습니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침해인가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AI에 의해 또는 AI를 이용해 생성된 작품의 문제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작권은 저작자가 소유합니다. 저작자가 가장 애당초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인데요. 이건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을 통해서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저작자에 대한 보호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저작권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실의 문제이죠. 작품의 실제 창작한 주체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그게 실제 창작한 주체가 수혜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정의의 문제도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봐야 하는가 저작권법으로부터. 또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 가능합니다. A화와 관련해서 지금 정책적 결정의 단계이고요.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정해진 바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도 정책을 입안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AI에 관련된 주요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만 언급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작자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후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창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작품에 대해서만 저작권 보호가 부여되고 있죠. 이거는 저작권법의 핵심이고 또 AI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정이용 또는 공정거래 관련된 조항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저작물과 관련해서 또 미국의 공정이용 또는 다른 나라에서 공정거래 조항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고 AI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권리자들은 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AI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정확하게 동의를 하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작권을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계약과 협상 그리고 불평등한 협상력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사실 기술이라든가 저작권과 항상 관련해서 제도되는 게 불평등한 협상력의 문제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주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 잘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은 사안인데요. 그 저작 인격권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인격권 문제가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또 기술의 남용 가능성 또는 기술이 어떻게 인간에 대한 남용 가능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저작권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개의 주요 국들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다른 분들께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AI 생산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상황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제한적인 기간 동안, 즉 50년 동안 AI 개발자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어레인지먼트라고 법 조항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재반 준비를 한, 즉 개발자가 보호를 받는다고 나오고요.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입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습법 국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좀 실험적인 상황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AI 생산물을 저작권물로 등록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캐나다하고 인도에서는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즉 등록이 거부당했다는 것이죠.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다른 중요한 발전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TDM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학습, AI 학습과 관련된 문제이죠. 이들 권할권에서 기업에 의한 TDM은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고요. 비영리단체라든가 대학만 TDM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TDM의 이상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이거는 저의 논의의 출발 지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포괄적인 AI 법이 현재 논의 중이고 지금 매일매일 상황이 다르고 있는데요. 이 이유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다른 연사들께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핵심 전제는 인간이 저작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정보원은 바로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등록 실무편람인데요.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이 이 실무편람에 담겨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숭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저작권청에서의 입장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편람에 나오는 몇 가지 인용문을 제가 따왔는데요. 일단은 그 두뇌의 창조적 힘에 기초한 지적노동의 결실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발현물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작품의 저작성을 인전하려면 인간이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죠. 미국 저작권청은 자연 동물 또는 식물이 제작한 작품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창작했다고 하는 작품도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신성한 영어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창작했다고 하면 이거는 등록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실무편람에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저작물성이 있는지 인간의 창작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미세한 분석 내용이 여기 실무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인간 저작자의 창의적인 입력이나 개입 없이 무적이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가 생산했거나 또는 기계적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이고 컴퓨터는 단지 보조적 도구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저작물을 구성하는 전통적 창작 요소를 인간이 아닌 기계가 생각해내고 만들었는지 여부이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 AI 생산물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스티븐 살러가 저작물 등록을 시도했던 작품입니다. 여기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시뮬레이션된 임사체험으로써 알고리즘이 여러 사진을 재구성하여 죽어가는 인공뇌가 본 이미지를 생성한 것이라고 살러 씨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저작권청에게 컴퓨터가 생성한 이 작품을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의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작물성이라든가 저작자에 대한 언급은 없지요.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실제 저작자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청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청 판단은 이것이 등록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I는 전통적인 인간 저작자가 없어도 기능적으로 창의적인 생성물을 만들 수 있으며 AI가 생성한 작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의 생산이 족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 법체계는 이렇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를 강조를 했고요. 현 법체계를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아닌 다른 법을 봐야 되는데요. 미국 헌법을 봐야 됩니다. 여기 헌법에 나와 있는 지식재산 관련된 유명한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A의회가 IP에 대한 규제를 입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측정하기 위해 저작가와 발명가에게 저술과 발견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특정 기간 동안 보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 저항은 저작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미국의 법조계가 종종 왜곡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AI 생성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실제 장애물이 저는 여기 헌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살러의 변호사는 이 진보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진입하게 되는 이 세계에서는 인간 창작자와 AI의 관계를 조금 더 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유용한 인용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언은 판사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술가들이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의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한 아티스트가 AI를 활용을 해서 도구로 활용을 함으로써 아주 흥미로운 복합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께서도 언급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리의 어부도 돈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 글 같은 경우는 크리스티나 카슈노바가 글을 썼고요. 그런데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AI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론트에 의해서 AI가 생성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전체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이 있었는데요. 더더권 청은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는 저작물성이 있지만 이미지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저작권법에 의견했을 때 이거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카슈노바가 프론트를 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저작물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지나 프론트 모두 다 저작물성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용자가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슈타노바가 저작권을 얻었던 것은 그 배열 자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그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얻었습니다만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물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편집물은 AI가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이 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센티브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되면서 일종의 인센티브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 그 자체는 보호가 되지 않지만요. 그러면 지금 이 대규모 저작물의 한 부분을 AI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했다라면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도 장려될 것인가가 핵심일 때인데요. 사실 미국의 저작권법에는 저작자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AI가 만든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캐시테노바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에 대한 편집 버전에 대해서도 충분한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맥스 씰스 여기 오셨는데요. 미드저니의 변호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좀 놀라운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이번 저작권 결정은 위대한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작 과정에서 미드저니와 같은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보상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라고 분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맥스 씰스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AI를 활용한 노력을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 업무상 저작물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따가 혹시 질문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침해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공정이용 법리가 종종 이용되곤 합니다. 공정이용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체 저작권법 중 가장 문제적이고 좀 고민스러운 법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이용의 목표를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작권 정책의 핵심 수단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와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호기간이 끝나면 다 괜찮은데요. 보호기간 동안에는 지금 양측 간의 일종의 투쟁이 있는 건데 이 공정이용이 이 양측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리로 도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공정이용이 지금 AI와 관련된 지금 논의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은 스크레이핑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스크레이핑이라고 하죠. 대량의 작품을 이용을 해서 AI, 특히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걸 스크레이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혹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미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우리가 네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공정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경제적 피해를 봐야 된다라고 나오겠습니다. 권리자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제적 피해, 저작자와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결국은 변형적 이용 여부 간의 비교 속에서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AI를 이용을 해서 너무나 혁신적이고 정말 창의성이 넘쳐나는 것이어서 이게 충분한 변형적 이용이었기 때문에 공정이용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 네 가지 요소, 테스트와 관련해서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례를 봤을 때는 문화적인 여론에 달라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년에 구글대 오라컬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공정이용에 대한 법리가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그 기술적 발전을 위해서 저작물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22년에 그 펜듈럼이 또 완전히 반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워홀드의 골드미스 사건에서 그 예술 작품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 법리를 적용하느냐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판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펜듈럼, 그 여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22년 판결 쪽이 계속 대세가 된다면 스크레이핑이라는 것도 저작권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이용 불인정으로 판명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모든 예측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대의 정신을 보자면 예술가들 그리고 권리자들 사이에 AI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박이 있죠. 지금 할리우드에서 배우들, 극작가들 그리고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AI의 영향 때문이었고요. 그 국민들의 여론도 여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좀 대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할리우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작가 커뮤니티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배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두 측 모두 다 파업을 수개월 동안 했죠. 그런데 작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들의 합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사실 합의한 내용을 보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미국 저작권 제도의 개혁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분야 개혁에 있어서의 교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외에 관할 건에서도요. 그러면 이 작가들의 합의 내용을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필 계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지필 계약은 AI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호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노동자를 대체하는 데 회사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즉 노동자가 그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작가들이 A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려를 이런 방식으로 좀 불식시키고자 나온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의 해법을 보면 아까 제가 AI와 인격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새로운 계약에 따르면 작가가 원하면 그리고 회사가 동의한다면 여러 가지 챗GPT와 같은 툴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작가에게 AI 기술을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요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는 AI가 생성한 자료를 작가에게 작업하라고 줄 때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이 독립적으로 사용됐든 상당 부분 사용되었던 단독적으로 사용됐든 간에 이와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저작 인적권과 관련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개별 작가들의 귀속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AI가 저작물의 창작자인지 공동 창작자인지 여부를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나올 법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법에는 인격권이나 출처 표시에 대한 의무가 없는데요. 그런데 크레딧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변경 금지 관련된 의무가 조합 계약에 꽤 제법 광범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 인격권과 관련해서는 계약상의 의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발전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할리우드의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제학자 사이먼 존슨 같은 경우는 이 지필 계약 조건이 매우 현명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가에 대한 크레이신이나 보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을 작가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격권, 즉 귀속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AI에 대한 통제권을 이제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작가가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보완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AI와 관련해 조합이 얻어낸 이번 승리는 스튜디오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약 조건을 통해서 더 나은 작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존슨 박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즉 AI가 만들어낸 그 생산물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느냐인데요. 그 컴퓨터공학과의 교수가 말씀하셨는데요. 그 AI의 이면과 그 생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모델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데이터를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협력이 없으면 자기의 데이터 소스를 약탈하는 것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자우 교수가 말합니다. 이렇게 AI 모델이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바로 그 인간들, 즉 예술가들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하면 AI는 AI 스스로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AI 모델이 계속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창의성과 AI 모델 간의 선순환이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와 뮤지션, 또 배우들도 모두 다 AI와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활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의의도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우들 같은 경우는 AI가 연기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의 불똥이 튀었다. 지금 제작사들이 디지털 초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배우 대신에 디지털 초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그 배우들을 비인격화하는 것이다. 탈인관화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어느 한 배우가 하셨습니다. 이 전에 슬라이드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배우에 대한 자작권 표시의 문제는 결국... 네, 감사합니다. 그 배우에 대한 자작권 표시의 문제는 보다 진지한 이슈로 이어지는데요. 결국은 인권의 문제로 대두되고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인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문가에 대한 신혼도용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나 실언자들의 평판을 만질 뿐만 아니라 커리아 말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AI, 그 디지털 초상 때문이지요. 그 사람을 대체해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한 특정 평판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외될 권리, Right-to-up-taut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교섭 조건 속에서 이와 같은 제외될 권리가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합계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그 계약과 관련된 법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실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영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로운 발전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는 대국민 협의를 했었는데요. AI와 지식 재산과 관련된 거고 저작권과 특허 모든 것에 대한 대국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컴퓨터로 생산된 어문, 연극, 음악 등 저작물의 경우 보호되고 있긴 한데 실제로 보호되는 게 맞는가 그러하다면 어떻게 보호되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대국민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AI가 만든 발명품과 찬작물을 어디까지 저작권과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는 AI가 저작물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것이고 정부의 목표는 AI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AI가 공익을 위해 이용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또 동시에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도모하는 지식 재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보순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목표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로 생산된 여러 저작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DM 관련해서는 좀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TDM의 경우 모든 용도의 TDM을 허용하는 새로운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예외 조항을 도입할 것이지만 권리자들은 자신의 컨텐츠를 계속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외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라 했을 때는 합법적인 접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플랫폼에 공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료 서비스를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무결성 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영국은 글로벌 AI 혁신의 중심지로 영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자들은 자신의 컨텐츠를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제한적인 TDM 예외로 포활적인 TDM 예외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과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생성물도 영국에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제공하는 게 맞는지 다른 창작자보다 AI 창작자들을 혹시 우선시하는지 AI 혁신을 위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마무리하면서 그 인격권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저작인격권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인격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보다 넓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 진실, 역사, 정체성,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게 기술이 무기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계수단이 파괴되는 것도 불안해하고 있을 뿐더러 인간의 인간성, 창의성을 억제하고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생산물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개발자들에게도 실제로 이렇게 되면 손해다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이제 AI가 인간 창작의 도구다라고 규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작자는 누구인지 AI인지 인간인지 둘 다인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삶의 질 향상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의 내재된 편향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을 해야 되고 AI과 인간 역량 간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인간의 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베른 협약은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저작권법에 저작 인격권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AI가 개입이 되면 저작 인격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일단은 저작자 표시와 변경 금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 창의물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지켜져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형태의 인격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작가의 이름을 써서 프롬트를 AI에 입력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에 스크래핑을 하는 것. 이거는 변경 금지도 침해하는 것이고요. 저작가 표시 의무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저작 인격권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틀로서 관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AI 생성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인격권이 사용돼야 되고 AI를 도구로 사용했음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작가와 예술가의 명예와 생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격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명예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작자 없이도 저작 인격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식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인격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인격권을 논하는 것이 전례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다른 맥락에서 저작권법에서 전례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인격권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출판사의 권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법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 인격권과 관련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굉장히 유연한 법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인간답게 정급해보자. 창의성을 발휘해보자. 그리고 저작권법에 있는 창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 저작 인격권의 법리라는 아주 유연한 법리를 이용을 해서 지식에 대한 출처 표시를 유지를 하고 또 지식에 대한 변경금지의 의무를 우리가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인간답게 한번 접근해보자 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발표를 통해서 AY와 관련된 핵심적인 저작권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지 짚어주셨습니다. 저서에 적힌 Moral Rights라는 문구처럼 저작 인격권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내용 전해주신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휴식시간 갖고 주제 1세션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식 되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짧지만 아주 즐겁고 편안한 휴식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3 서울 저작권 포럼 제1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기술 현황 그리고 관련 저작권 현안입니다.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현황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이와 관련된 저작권을 둘러싸고 산업계 그리고 창작자 양측의 입장을 함께 경청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AI 산업계의 시각에서 국내 인공지능 현황과 관련 저작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인공지능 연구소 고한규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연구원님을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고한규 책임연구원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동향과 그리고 국내 사례에 맞춰서 약간 기술적인 발전 트렌드나 향후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금 현재 생성형 AI발로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된 그런 좀 저의 의견 회사의 의견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좀 관련해서 발제드리는 것으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AI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란 무엇이고 이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일종의 AI 기술로서 정의에 따르면 AI 기술이란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느낀다기보다는 사람처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관련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방법론 중에 이 AI라는 것을 구현해내는 방법론 중에 일종이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 AI를 거의 대체하고 있는 딥러닝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AI란의 정의가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최치피티나 미드전이나 같은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AI 서비스들로 또 이제 직접 접할 수 있듯이 그게 뭐 문서가 되든 이미지가 되든 혹은 컴퓨터 코드가 되든 그런 다양한 저작물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생성형 AI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AI 기술이라는 것이 처음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계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6년이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있었던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요. 강학습이라는 기술로 인공지능 바둑 게임인 알파고가 소개되었고 저희 나라 출신의 아주 유명한 바둑기사인 이세돌 기사와의 대국이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거의 월드컵 중계를 보듯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봤던 이벤트였는데요. 근데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이후에도 더욱더 발전돼서 이세돌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한 바둑기사들도 물리쳤고 지금은 아마 바둑 랭킹 상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기술들이 다 실제 바둑기사들보다는 인공지능 모델들이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조합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플리케이션을 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 사실 생각만큼 큰 프로그레스는 와닿는 프로그레스는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연구를 멈춘 건 아니지만 이 강학습이라는 기술의 어떤 일종의 한계로 인해서 바둑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어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긴 했지만 과연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일종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스케치 정도를 하고 채색을 하는 그런 조금 더 생산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AI 기술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겐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시킴으로써 뭔가 진짜 같은 가짜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좀 재미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인플리케이션을 줬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기술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람의 얼굴을 변형시키든지 만들어낼 수 있든지 하는 것들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랑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기술이긴 합니다. 초창기 AI 기술이 생성형 AI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드 임팩트 2, 채치피트로부터 발현이 됐죠. 만약 아마 올해 초로 기억하는데요. 올해 초에 많이들 접해보셨겠지만 실제 발표된, 실제 퍼블리시된 것은 2022년 11월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치피티의 사용자, 회원가입 숫자를 어떤 속도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틱톡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한 9개월 정도, 1억 명의 회원을 모집하는데 9개월 정도 걸렸다면 채치피티는 두 달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충격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채치피티의 근간이 되는 기술은 사실 그 전에 발표됐던 언어 모델인 GPT-3에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오픈에이에서 발표한 GPT-3 기술인데요. 이게 언어 모델의 아주 대표적인 좋은 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딥러닝 아키텍처를 굉장히 크게 정의를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문서로부터 수집된 텍스트들을 학습시키면 이 모델을 가지고 번역도 하고 장문도 하고 코딩도 하고 앱도 만들고 하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개념의 어떤 생성형 AI 기술의 초창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역도 하고 앱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짧긴 하지만 어떤 패러그루프 수준의 장문도 가능하고 코딩도 가능한 이런 응용들이 GPT-3를 바탕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데모스트레이션 했었죠. 그리고 이 GPT-3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채 GPT-3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사람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양한 퀘스천에 대해서 응답을 적절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트레이닝을 가미한 이후에 굉장히 대화에 특화된 GPT 버전이 바로 채 GP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턴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GPT-4가 발표됐죠. 물론 이 언어 모델로서의 능력도 기존 GPT-3보다 많이 향상이 됐지만 무엇보다 좀 제가 더 차별성이 있었던 점은 문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같은 멀티모덜리티 능력도 같이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서 질문을 놓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제시한 다음에 그 사진에만 관련된 질문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그 전 버전과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로 풀린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GPT-4V라는 명칭으로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국외 대표적인 생성형 AI를 주도하고 있었던 언어 모델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발전된 히스토리라고 하면요. 저희 국내에서도 GPT-3 발표 이후에 많은 관련 기업들이 이 기술에 관심을 갖고 생성형 언어 모델 중 생성형 AI 중 언어 모델에 집중을 해서 많은 연구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들이 네이버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그 다음에 관련된 SK, KT 이런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이 기술 발전 이 기술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 말로 구성된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도 나름대로의 전략과 방향성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 회사도 이때 2021년에 그 GPT와 같은 언어 모델에 해당되는 엑사원이라는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엑사원은 뭘 의미하냐면 Expert AI for Everyone 이라는 그래서 모두를 위한 AI 이라는 모토로 개발된 거고요. 저는 이제 LG전자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소속이지만 저 엑사원이란 모델은 LG AI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LG전자를 위한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하는 반면 LG의 AI 연구원은 LG전자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LG디스플레이 전사에 필요한 좀 더 큰 목적의 AI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발표한 2021년에 발표한 엑사원이란 모델인데 GPT4보다도 더 먼저 멀티모달리티를 강조한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이미지와 텍스트 둘다를 입력으로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capability가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저기 그 모델의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스테이드 오브 디 아트였던 GPT3보다 조금 더 스케일업한 그리고 조금 더 커다란 커다란 모델로 정의를 해서 특정 이제 매트릭에서는 스테이드 오브 디 아트 퍼포먼스를 달성해내는 그런 기록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 엑사원의 목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네이버나 구글같이 일반 지식 포탈이라든지 그런 목적보다는 저희 자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전문 지식화되고 도메인 스페시픽한 목적으로 발전을 사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전문 지식 그 다음 논문 관련된 것 혹은 특허 관련된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소재나 소재나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로서 개발을 조금 더 기존의 GPT나 바드나 이런 일반적인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랭기지 모델과는 조금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개발이 된 점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올해죠 올해 7월에 버전 2를 발표를 했고요 거기서는 조금 데이터의 품질을 더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언어 LLM 차원에서 혹은 멀티모델 차원에서 인프런스 속도와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 등의 효율성을 높였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저렇게 밑에 나와있듯이 엑사원 유니버스 엑사원 디스커브리 엑사원 아틀리에 이렇게 세가지 다른 버전에 조금 더 전문화된 모델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엑사원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 논문을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언어 모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할루시네이션 이라는 문제를 문제에 대응하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저희 관련 회사에서 저희 LG 계열사 중 관련 회사에서 새로운 소재나 새로운 신약 같은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원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틀리에는 좀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캡셔닝을 한다라든지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한 광고 문구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준다라든지 라고 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된 생성형 AI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도 있고 유니버스도 있고 하지만 아틀리에 같은 경우는 아틀리에 같은 경우가 제일 일반적인 목적에 활용될 수 있어서 저렇게 본인이 찍은 사진에 뭔가 어울리는 문구나 태그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생성해낸 것을 본인의 SNS 계정에 손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국내 기업 중에 이제 가장 한글 관련된 코리안 랭기지 관련된 데이터가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자사만의 랭기지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비슷하죠 시기가 2021년으로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더 큰이 가장 많은 한국어 토큰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쪽 관련된 능력은 캐퍼벨레티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하이퍼클로바도 글을 짓는데 그 다음에 글을 짓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생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텐츠 기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올해 8월에 그 다음 버전이 하이퍼클로바 X로 발표됐는데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발표됐던 하이퍼클로바보다는 조금 더 엑스퍼타이즈한 데이터 마찬가지 목적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클로바를 그냥 일반 사용자에게도 쓸 수 있지만 에너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파이낸스라든지 그렇게 분야별로 좀 특화된 목적을 가지고 파인튜닝에서 활용될 수 있는 모델로 확장해서 올해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엑사원이나 하이퍼클로바 X가 저희 국내에서 발표되거나 발표되거나 개발된 모든 생성형 AI를 커버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성형 AI 중 언어모델 그리고 언어모델을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발표한 회사들 중에서 From the scratch로 모델 정의부터 데이터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본인의 기술만으로 개발하고 발표한 언어모델 중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언어모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단순히 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생성형 AI가 가진 의미는 파운데이션 모델로서의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GPT나 저희 X1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그 이외에 나머지 오디오가 됐던 혹은 다른 센서 모덜리티가 됐던 그런 다양한 모덜리티의 정보를 입력으로 받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멀티모달에 해당되는 인풋을 입력 값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멀티모달로서의 어떤 중요성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바탕으로 현재도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저 메타 AI라고 하는 곳이 예전에 페이스북 회사의 이름이 바뀐 것이거든요. 저쪽 페이스북 관련된 AI 그룹에서 발표한 논문들 중에 멀티모달리티 관련된 논문을 보면 꼭 이미지 텍스트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센서에 해당되는 것들이 서로 동일한 어떤 쉐어드한 스페이스에서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얼라인이 가능하다 얼라인시키는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과물이고 그래서 저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저희가 입력으로 굳이 텍스트를 주지 않아도 저희가 원하는 그림이나 혹은 오디오에 해당되어 관련된 컨텐츠를 리트리벌도 할 수 있고 생성도 해낼 수 있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발표된 채집이티의 어떤 확장된 능력을 보면 이제는 이미지 채집이티 포에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Q&A를 할 수 있을 것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채집이티가 입력으로 보이스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출력 아웃풋을 낼 때도 음성으로 낼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GPT 입장에서도 보면 학습은 텍스트 온리로 시켰지만 그것이 점점 이미지 오디오로 늘어나고 있는 기술적인 트렌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컴퓨터 코딩을 할 때도 물론 지금도 코파일럿 같은 것을 활용하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텍스트로 주거나 하면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음성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말만 하기만 하면 생성형 AI 기술이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쉽게 쉽게 척척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희가 저희가 바로 코앞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들로 이제 이슈가 된 그런 카피라이트 예제들을 이미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실제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편에 보면 게티 이미지라고 하는 곳에서 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제 수집된 수집되거나 혹은 라이센스된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이 뭔가 사용자로부터 프롬프트를 받아서 결과물을 생성해냈을 때 전혀 관련 없는 저 게티 이미지에 대한 로고까지도 같이 결과물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생성형 AI 학습방식 자체가 학습 후에 사용된 입력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원리에 기인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 지금 기술 지금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트랜스포머 기반의 AI 학습 모델 AI 모델들로 학습된 모든 생성형 AI 기술들이 벗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뿐만 아니라 코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으로 코딩을 프롬프트 입력받아서 딱 요청받았을 때 그 결과가 원래 데이터에 사용되었던 코드와 거의 한자도 틀리지 않고 나왔다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법적인 제도나 사회적 합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기술이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에 생성형 AI들에 대한 본인들의 결과물들을 발표한 회사들의 기사들을 찾아보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사들을 찾아보면 보통 데이터를 제공받는 곳과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식으로 일단은 우선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번에 X4one 2.0을 발표할 때 저희가 전문 지식이 특화된 방향으로 모델들을 더 강화해서 학습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사용된 데이터들도 보면 특허 데이터가 됐던 논문 데이터가 됐던 그리고 아까 X4one 세 가지 모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아틀레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이미지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미지 텍스트 페어는 저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셔터스톡이라는 곳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그런 언어모델 혹은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활용되는 모델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문제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도록 굉장히 신경 썼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사실 이 다음에 발표하실 분이 오신 저 미드전이를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가짜 뉴스에 활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사용되든 혹은 원본 데이터의 저작권을 지키기 저작권을 기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게 신사이디라고 구글 쪽 제가 알기로는 딥마인드에서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 기술을 이미지 생성된 이미지에 넣어서 이게 사람이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이 신사이디라고 하는 것을 AI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본의 이미지에서는 사람은 구별할 수는 없지만 AI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패턴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미지에 대해서 이게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거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기술적인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커버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멀티모달리티를 강조드렸는데 이 기술이 이미지에는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걸로 예를 들면 텍스트에 대해서는 스테가노그래픽의 기술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디오는 어느정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의 주파수에 특정 패턴을 넣어서 생성형 AI가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을 넣을 수 있을 건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모달리티는 한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계속 논의 하게 될 저작 법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런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측면에서의 그것도 역시 멀티모달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협력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현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기술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는 기술 그 다음에 그런 딥러닝을 학습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그래픽 GPU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모델을 제가 갖다가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진다면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적다면 제가 만들어낸 수 있는 만들어내는 AI의 결과물 자체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저 현업에서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이 모델을 이렇게 바꿔보고 학습시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 중에서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필터링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걸 전 처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좋은 AI 모델이 나왔을 때 그럼 그것의 컨트리뷰션이 데이터와 어떤 AI 기술 자체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냐라고 하냐면 저는 한 반반 진짜 거의 반반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훌륭한 생성형 AI들 채취피티 미드저니 그 다음에 바드 클러드 이런 것들 모두 다 뒤에 그런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의 노력도 있지만 그것을 잘 학습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 여러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수집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할 수 라고 할 수 있는데 AI 테크놀로지가 그런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바구니라고 하면 그것을 채우는 역할은 데이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런 학습에 학습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만들고 그것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그런 데이터 데이터의 컨트리뷰션 데이터 데이터 수집 및 생성의 컨트리뷰션 하는 분들한테도 권리가 충분히 돌아가야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기조연설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연료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없으면 거기서 더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게 서로 기술과 데이터 양쪽 간에 양쪽의 스테이크홀더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향후 AI 관련된 기술도 선순환의 흐름 속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정말 국내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연구가 세계적인 수준만큼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예시를 많이 보여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AI 기술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저희 고한규 책임연구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국내 생성형 AI도 물론 뛰어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면 미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빠른 기술의 발전 또 이와 동시에 아주 다양한 법적 논의가 미국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해서 미국 산업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산업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신 미드전의의 맥스웰 실드 법률 고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Please join me in welcoming general counsel Mr. Maxwell Sills from Mid Journey.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만찬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사실 제가 시차도 시달리고 있어서 만찬을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정말 너무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맥스 실스라고 하고요. 그 미드전의의 변호사로 있고요. 그리고 AI 회사를 위한 컨설팅 기업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의 확장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장에 대한 확장 가능성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미래에 대한 예측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갔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컨설팅해 주는 회사입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법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다른 연사들께서 아마 그에 대한 주장을 저보다는 훨씬 더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조금 다른 시각 또는 접근법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초관할권적 경쟁에 대한 부분을 기업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시장은 정말 잠재력이 많습니다.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또 해외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구한 혁신도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창작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정이용도 얘기해야 되고 귀속 문제도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최적화하려는 것인가.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애당초 왜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잔 교수님께서는 미국적 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헌법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식재산을 보호한다고 나와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작자들이 권리를 가짐으로써 좀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을 함으로써 보다 창작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규정을 만들 때 무엇을 위한 최적화를 목표를 하는 건가. 우리가 어떤 특정 원칙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지는 이러저러한 관할권에서 나온 이러저러한 판례애들에 의존하고 있는지 이쪽에서는 무슨 얘기하면 저쪽으로 쭉 갔다가 또 저쪽에서 나오면 반대쪽으로 간다라는 방식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된 시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 기업들은 꼭 한국에서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데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피해를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의 핵심은 법률이라는 것도 상품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지식재산법도 봤을 때 국내 그리고 해외의 고객들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권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서 법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될 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작성을 최적화하고 또 극대화하는 것 간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출혈 경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런 규칙도 필요 없다. 그냥 기업들이 마구마구 오염도 시키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출혈 경쟁을 해도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존중을 해주고 존엄성을 있게 대우를 해주면 결국 이거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행복하고 만족한 소비자,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재산이 보호되는 시장에서는 사회적인 이익으로 나아질 수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이익도 극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유일한 단점은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기필을 해야 될 게 바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책 입안자 관점에서 한번 이 불확실성의 문제를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두 주체가 교섭력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최대한의 용도를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다,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론이 있죠. 기업은 시냇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규제를 가지고 돌덩어리, 돌멩이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은, 물의 흐름은 돌을 그냥 우회해서 계속 흐르거든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 경쟁에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그 법적 관할권이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어제 저희가 아주 정말 맛있는 만찬을 즐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할권 간의 경쟁을 잘 비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만찬 개최를 해보셨죠? 저녁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해 보셨죠? 저는 솔직히 진짜 불안합니다. 제가 손님들을 저희 집에 초대를 하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야 될 테고요. 그리고 또 요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도 불안해지고 그리고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 또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또 제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마법적인 공간이에요. 아주 훌륭한 만찬이 마법적인 공간입니다. 모든 것에 전체적인 통제권이 없어요. 초대장도 보내고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통제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관할권 간의 경쟁과 관련해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야 될 만찬이 굉장히 많아요. 초대장을 여러 개 받았습니다. 국내 회사이든 해외 회사이든 간에 어디를 갈 것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수학적인 측면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진실이 아닙니다만 기업이 어떤 만찬에는 가고 또 어떤 데는 안 갈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현금 흐름 할인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DCF 혹시 개념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회사가 A 시장, B 시장을 선택을 할 때 먼저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돈 또는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는가 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 게 이 돈을 사실 다른 데 쓸 수도 있죠. 또는 은행 예금에 넣을 수도 있고 내는 채권을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할인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본전만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충분히 높아서 채권사는 것보다 더 나아야 그쪽 방향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현금 흐름에 대해 사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A가 있고 프로젝트 B라고 있을 때 한쪽에 최종적으로 내가 받는 수익이 더 높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중간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돈을 받는 게 있는데요. 이 결국은 A가 B보다 낫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모르죠. 모릅니다.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의 결과를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 커브를 그려보고 그래서 이 A 시장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이와 같은 R&D를 하는데 하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확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률을 근거를 해서 어떤 이 기회에 대한 가격을 매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책 위반자들은 통제권을 많이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은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또는 명료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법을 어떻게 해석되는지 기업들이 모르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너무나 변동적인 측면들이 너무 많으면 기업으로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 너무나 예쁘게 꾸몄는데 아무도 안 와요.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만찬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왜 아무도 안 왔을까?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법적 불확실성 또는 정책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간 기업은 어디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없는 관악권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습니다. 법을 만들 때 명확한데 준수를 위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들이 어떤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테스크퍼스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보고나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의무를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들이 불안해서 그와 같은 새로운 법이나 정책들을 도입을 한 경우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동성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용이 높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기업들은 옵니다. 그 대기업들은 만찬에 옵니다. 왜냐하면 법이 어떻든 간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고 또 돈이 있기 때문에 독점성을 유지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직원들한테 훌라후프를 사주고 점심 먹고 나서 모두 다 훌라후프를 가지고 운동을 하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 준수에 많은 비용이 수반다는 경우가 되겠죠. 그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가장 최고입니다. 모두가 다 옵니다. 요리도 했고 초대장도 보냈고 준비도 잘 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이나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준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은 사회적인 행복이나 안녕이라든가 창의성 증진이라든가 그 목표에 부합되는 정책이나 법을 도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면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모두 다 옵니다. 대기업도 오고 중소기업들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위반가로서 어떤 날 그 기분이 모든 우려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날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우려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최소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은 명확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충분히 낮춰서 좀 거대한 만찬에 최대한 다양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공정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공정이용 법리는 미국과 한국 간의 조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이죠. 그래서 많은 교류가 양국 간에 있을 법도 합니다. 양국 간의 교류가 있을 법한데 왜냐하면 법이 같으면 내지는 최소한 충분히 유사하면 변동성이 줄어들고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지를 우리가 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규정을 도입을 할 때 그 분쟁이 예측 가능한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미래 기회에 대한 가격 책정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어떤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법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달라요. 이 분쟁이나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 그래프인데요.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의 진보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과학과 응용 예술을 진보시키는 것을 인센티브에 부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작적인 활동을 하면 이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해주고 그렇게 되면 창의성이 증진된다는 내용이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식재산권이 얼만큼 상품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독점을 주든 말든 10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무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표현이 저적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상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 곡선이 어떤 모양으로 나가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에 대한 독점적인 기술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픈 개방형 기술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두 가지 다 할 것입니다. 누구를 초대를 하고 싶으냐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질문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먹기 시작할까요? 언제쯤 식사를 시작할 수 있는가? 수익실현은 언제쯤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물어받을 것입니다. 권리자가 무한한 독점권을 누려야 될까요? 아니지요. 영구적인 독점권을 부여해주면 오히려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사회적인 피해가 증대됩니다. 하지만 권리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독점권을 부여해주고 특정 시간 동안 작품을 보호해줘야지만 또 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기보다는 아주 명료한 시장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법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석하는데 돈을 덜 쓸 수 있는 명료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만찬에 초대하고 싶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확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식재산 관련된 법이 국제적인 조화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발전된 AI도 그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시장에서 빠져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위해서 분쟁의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테이블을 어떻게 마련해서 사람들이 만찬에서 더 식사를 잘 수 있도록 할까요?가 핵심입니다. 저녁 식사로의 초대라는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다가올 미래를 여러 가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제 1 마지막 발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의 가치다라고 생각해왔던 창작과 예술 영역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가 한국 또 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산업계의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작권의 권리자의 시각으로 한번 이 이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업이 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이 국장을 맡고 있는 황선철입니다. 제가 중요한 이런 자리를 앞두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지금 목소리가 잘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듣기로는 저희 시간이 조금씩 지연이 돼서 조금 빠르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관련된 발표를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좀 발표를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창작자들이 지금 AI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요새 아무래도 가장 핫한 이슈가 TDM 면책 규정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창작업계의 주요 견해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그럼 TDM 면책 규정 외에 어떠한 법안들이 좀 만들어지고 정책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작자 단체나 조합 그리고 이런 협회들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작자들이 AI를 어떻게 바라보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저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창작자분들이 그 창작 업무에 몰두하시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갖는 편이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7월 정도에 AI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10분이 안 돼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넘는 참가신청이 들어와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이렇게 많은 참가신청이 들어오고 회원분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지.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문자를 돌려보니까 순식간에 정말 참가 지원이 다 끝날 정도로 관심이 많으셨고 그리고 대부분 사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조금 토론을 하셨어요. 자기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에서 나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디서도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셨고 그리고 생성형 AI가 만들어져서 음악 시장이 점차 생성형 AI에 잠식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일자리를 전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두려움을 많이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작자들의 견해가 우리나라 창작자들만의 견해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멕시코에서 시사기라는 저작권 단체 연맹 국제기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때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바의 비욘 루 바이오스라는 작곡가 분이시고 왼쪽에 계시는 분은 이본 차카차카라고 아프리카의 공주라고도 불린다고 하시는데 아프리카 쪽 대중음악을 선도하셨던 분입니다.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셀럽분들이 참여하셔서 AI와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을 했었고 그거에 이어서 창작자 세미나 이런 것들이 개최되면서 모든 세션이 AI와 관련된 이슈들로 채워졌고 거기에서 창작자분들이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하는 말씀은 사실 유사했어요. 자기들이 일자리를 이제 곧 잃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대응 방안을 짜야 될지 사실 막막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움을 어디에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지금 주로 지배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음악 창작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술계 그리고 영상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영상업계는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헐리우드에서도 파업이 일어났을 정도로 사실 AI가 큰 관심사이고 이슈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럽에 있는 미술작가단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표 이렇게 선언문을 발표할 정도로 여기도 AI의 큰 관심과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바에서도 이제 그 유럽의회 그리고 유럽 차원에 유럽연합 차원에 이제 이런 식으로 AI와 관련된 보호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실 내용의 탄원입니다. 그래서 이 전 창작업계가 사실 이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점을 사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마냥 허황된 것은 아닌 게 여러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에 인류가 생산하게 될 데이터의 양이 181 제터바이트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181 제터바이트라고 하면 아마 이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초로 환산하면 매초 57억 메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산되게 됩니다. 57억 메가바이트면 사실 여지까지 인류가 출판한 모든 서적이 담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고요. 우리나라 DSP가 보통 한 4천만 곡 정도의 음악을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그 유통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보다도 많은 정보량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보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아무래도 AI 덕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결국에는 창작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AI는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고 많은 양의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쟁이 가능하느냐 우리 인류가 여지까지 만들어낸 모든 사실 데이터 양을 순식간에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찍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AI와 경쟁이 가능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사실 생길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도 벌써부터 시장이 잠식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의 헤드라인들을 조금 캡쳐를 해봤는데 네이버, CJNM, 그리고 홈쇼핑 방송사들, 그리고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벌써부터 음악을 사용함에 있어서 AI가 생성해낸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모양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벌써 이런 배경음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잠식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조만간 사실 일반음악 분야에서도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고 하면 그 시장도 언제까지도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려가 지금 계속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TDM 면책 규정이 우리나라에 지금 의회에 많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어떻게 보면 창작자들에게는 정말 큰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TDM 면책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AI 학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갖다가 받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들은 더 큰 사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내용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뒤에 세션을 보니까 주요 법안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세션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소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 충분하게 창작자의 권리도 같이 보호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과 같이 옵트아웃 제도가 같이 들어가 있지도 않기도 할 뿐더러 사실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이거를 둬서 사실 어느 정도 창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큰 보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적법한 접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실 적법한 접근과 적법한 이용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법하게 접근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 문구에 따르면 적법하게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DB가 중간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AI 회사들은 사실 이 불법적인 DB에 적법하게 접근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DB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DB여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보호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판단인 거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용원실에서 발의를 했었던 문건을 보면 거기에 별도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정보 분석 결과물에 대한 이용 목적을 제안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단서 조항이 추가가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로 제안해야 된다는 것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문구는 적법한 접근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해석상은 어찌됐든 적법하게 이용 허락을 받은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게 저희의 우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TDM 면책 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우려는 사실 공정이용 조항이 이미 우리나라에는 저작권법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TDM 면책 조항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공정이용 조항이 어떻게 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보고 그 이후에 사실 TDM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만들어지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사실 저희의 판단인 거고 그때 가서 사실 공정이용 조항이 또 지나치게 창작자의 권리를 또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반대로 TDM 면책 조항이 아니라 저작권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공정이용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하는 게 저희 창작자들의 견해입니다. 실제로도 EU나 일본같이 TDM 면책 규정을 만든 나라들은 지금 공정이용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미국같이 Fair Dealing이나 Fair Use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TDM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영국같은 경우에는 Fair Dealing이라는 조항을 갖고 있지만 TDM 면책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만 TDM 면책 조항의 범위가 비상업적 연구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TDM 면책 규정이 우리나라에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들처럼 상업적인 이용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전부 다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다만 싱가포리나 아일랜드 같은 정말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모두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작은 나라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사실 정말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다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맥스웰실즈 법률규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사실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AI 회사들을 설득하고 만찬에 초대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게 맞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AI 회사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정말 발전하고 있는 문화 섹터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BTS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음악인들 그리고 영화 역시도 마찬가지고 웹툰도 마찬가지죠.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흥행을 하고 있고 한류라는 이런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앞서가지고 굳이 이런 창작 생태계를 파괴해 가면서까지 TDM 면책 규정을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이 저희의 우려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TDM 면책 규정 외에 저희 창작자들이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아까 미라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인격권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약간 그거의 일환이라고 또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의안으로 올라와 있는 AI 관련된 법에 보면은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분명히 많은 AI가 현재까지 만들어진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작권자들은 이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I 결과물, 생성된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검색 AI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검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실제 저작물을 학습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 거의 일반적인 작곡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저희가 생성된 결과물을 놓고 보고 이거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내 저작물이었을 거다 유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내 저작물이 여기에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분석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경제적 파급력이 어떠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법안이 없다 보니까 일단 저희 저작권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어떤 연구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TDM 면책 규정을 만들었을 때 올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한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저작물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용 허락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마찬가지로 TDM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AI 생성물 표시에 대한 사실 법안과 정책입니다. 이미 이상원 의원실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지금 만들어놓은 걸로는 발의해놓은 상태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AI 이봄의 저작물 등록 사례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사실 갈등을 겪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AI 생성물인지를 알지 못하고 저희 협회에 등록을 받아줬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AI 생성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사후 조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작물 등록을 저희 쪽에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저작물 등록을 받을 때 AI 생성물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현재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도 안 되고 분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저희 협회에 등록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 이걸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만으로 보고 이게 AI 생성물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인간의 창작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지만 저희가 차후 잘못된 징수, 잘못된 분배에서 좀 자려워질 수 있고요. 이로 인한 분쟁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또 많은 논의와 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러면 아예 AI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고 어떠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되냐일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사실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뚜렷한 방향을 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워낙 창작자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고 보상이 맞는 건지 사용료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저희 창작자 입장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사실 이거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청회라든가 의견을 수집하는 절차들을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공공기관 차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거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조금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조금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거와 관련된 의견 개진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프랑스의회에 조금 재미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의 논의 그리고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창작자 입장에서 이런 안이 발의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이 사실 되게 유의미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생성한 생성물 특히 AI가 순수하게 생성한 생성물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창작자에게 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안입니다. 그래서 순수 AI 생성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권리자를 AI 회사 또는 설계자 이런 쪽이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를 학습 데이터 창작에 기여한 창작자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인데요. 저희 입장에서 사실 놓고 보자고 하면 AI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유통하고 판매를 하면서 충분한 사실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고 하면 향후의 유통 단계에서 어느 정도 권리를 보존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게 됐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같이 발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그 AI 생성물을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합리적인 사용료가 얼마냐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분쟁은 있겠지만 이용에 있어서는 이런 생성물을 이용함에 있어 그냥 협회 그리고 집중관리단체와의 협의만을 통해서 이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측면에 있어서도 편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생성물임을 표기해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조작자의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 운영을 해서 창작발전기금 같은 것들을 두고 이것들을 AI 생성물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위해 사용한다거나 관련 업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저희가 소개하고 싶었던 해외 법안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법안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협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왔고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기술이 발전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여유롭게 접근을 했었는데 순식간에 기술 발전이 되고 채취피티도 나오고 국민적 관심사가 조금 뜨겁게 달아올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새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희 협회가 이용자들과 계약 체결을 할 때 이런 문구를 지금은 넣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이용 허락을 하는 범주 안에 혹여라도 나중에 해석에 있어서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그런 부분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넣는 건데 이용 허락 범위 안에 AI에 활용하는 것, 데이터 마이닝에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와 관련된 이용 허락은 별도로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비슷한 접근, 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접근이겠지만 프랑스 출판조합 같은 경우에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표준계약서 내용에 보면 AI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제안들이 여러 가지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텍스트로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이 미국 작가협회 쪽에서도 사실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두고 있고요. 여기서 말한 미국 작가협회는 아까 헐리오스 아래에서 소개됐었던 작가조합과는 조금 다른 작가조합입니다. 여기에 있는 작가조합들은 거의 대부분 어문저작물 위주로 만드시는 영상 쪽이 아니라 어문저작물 위주로 만드시는 노벨상이나 아니면 프리처상 수상하신 분들도 많이 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신데 그런 쪽에 작가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작가협회고 그런 작가협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출판사들 또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전 세계에 있는 협회들이나 작가조합들이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조금 접근해야 될 것들이 사실 해외에 대한 접근을 저희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와 관련해 특히 TDM 면책조항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해외에서 많이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TDM 면책조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물도 사실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트아웃 제도가 사실 들어가 있는 유럽의 법안들 같은 경우에 각 국가의 법안들은 사실 한국 저작물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걸 신탁단체가 이거에 대한 표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를 신탁단체들이 모여서 국제기구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이용약관이라든가 아니면 정관계정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저작물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유럽에 계시는 작곡가 분들이랑 많이들 작업을 같이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공동 저작물이 돼서 사실 우리나라 저작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유럽의 저작물로 해석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EU 다이렉티브 안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방안들을 협회 단위에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자분들 창작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협회 꼭 음악 창작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저희 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공조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협회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부분에서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창작자들이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안과 제도가 필요한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프랑스 사례에서는 분명히 그 데이터 기여도가 불분명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궁금했었는데 창작발전세라고 하는 내용이 검토 중이다 라는 것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를 둘러싼 저작권 분야의 산업계 또 창작자 양측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긴 시간 함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세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2세션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과제와 제언 이라는 주제로 총 6분들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그리고 산업 발전 이라는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어떤 정책적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는 미국 저작권청의 국제협력국 앤드류 포클리아 부국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 저작권 포럼으로 인해서 두 번째 방문했는데요. 한 10년 전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남산타워를 갔다 왔었는데요. 제가 피곤한다는 이유는 그 시차 때문만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남산타워까지 올라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취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연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훌륭한 전문가들을 전 세계적으로 모이셨는데요.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그 시대에서 그 저작권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통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I와 관련된 미국의 저작권청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관련된 법률적인 도전과제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의회에서 정책 위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미국의 다른 주체들 예를 들어서 법원이라든가 백악관 등 AI와 관련된 저작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이해 당사자들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저작권청이 이 정책 위반에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 소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 협조함으로써 저희가 국내적인 문제 또는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TGAI와 관련해서 저희가 등록 제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50만 개의 등록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작품군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정책 위반 과정에 저희가 개입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AI 문제는 좀 그냥 이론이었습니다. 65년에 저희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컴퓨터 생성물에 대한 보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문제는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이고 컴퓨터는 단지 보조적 기구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저작물을 구성을 하는 전통적인 창작적인 요소들을 인간이 아닌 기계가 생각해내고 만들었는지 여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년 동안 AI나 컴퓨터 생성물은 그냥 이론적인 문제였는데요. 몇 년 동안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의 등록 제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먼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에 이 이미지에 대한 등록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낙원으로 가는 일인데 라잔 교수님이 이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예술적 가치가 어떻든 간에 이에 대해서 인간이 만약 창작했더라면 등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일러 박사는 저자가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익명의 컴퓨터 알고리즘이 만든 것이다 라고 테일러 박사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이미지에 대해서 등록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등록 제도를 통해서 저작권법의 한계를 한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좀 실험적으로 보시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저작자에 대한 첫 시도이긴 합니다만 인간이 아닌 창작자와 관련된 작품을 등록하기 위한 시도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작권법은 인간이 저작자여야 한다고 대화하고 있는데요. 이 저작자라고 했을 때는 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인간이어야 한다고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베로자일로 리토그래픽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였는데요. 이 사진은 오스카 와일드의 굉장히 유명한 사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측에서는 이 사진이라는 것은 그냥 기계적인 복제물이다. 그래서 그 셔터를 눌러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사진작가가 선택을 한 게 있고 또 옷이라든가 벽에 붙어있는 여러 장식물들을 잘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저작권법에는 저작자가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내린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항소법원은 원숭이가 저작자로서 저작물을 등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작자는 인간이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책 같은 경우는 신의 영혼을 인간이 영감을 받아서 신의 지시에 의해서 쓴 것도 등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저작권법 하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저작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실무에서도 인간이 만든 저작물만 등록을 받고 기계라든가 또 다른 인간의 창직적인 개입이 없는 그런 기계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물은 등록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러 박사의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의 낙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세일러 박사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기계 위에서 작동을 해서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청은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죠. 세일러가 저작권청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작권법에 의하면 인간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창작성 쪽의 편을 들어서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보호가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떤 미래 시점이 됐을 때 AI가 생성한 이 작품들이 인간과 경쟁을 할 때 결국은 보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초기 저작권 정책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저작물 같은 경우는 애당초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작가들은 결국은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비자들도 결국은 불법 복제물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의 저작물들은 결국은 유료 저작물과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작권청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판례법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8월에 콜롬비아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인간성이 굉장히 중심적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데일러는 항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후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라박사의 사례는 나름대로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만든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AI가 혼합적으로 개입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저작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자 라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일이 좀 더 쉬워졌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와 같은 작품에 대한 등록 신청도 받았습니다. 자리아 오브 더 던인데요. 카스터로몬이라는 작가가 텍스트를 만들었고요. 이미지는 미드전이 AI를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들이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AI가 개입되어 있다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등록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소셜미디어를 봤더니 AI가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스터로몬가 미드전이를 사용을 한 방식을 봤을 때 이미지와 같은 경우는 인간의 개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애초에 등록을 취소했고요. 좀 더 제한적인 등록권을 저희가 등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카스터로몬가 직접 만든 텍스트라든가 내지는 이 배열, 그 텍스트와 이미지의 배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이미지에 대해서 변경한 것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원칙은 인간이 개입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AI가 개입이 됐을 때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개입 정도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저작자인 경우 저작물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최근의 낙원으로 가는 길 그리고 자리 오브 더 던이 나오고 나서 그 AI 사용과 관련된 안내서를 저희가 발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등록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면서 새로운 안내서를 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AI가 개입된 생성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개입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안내서를 통해서 밝힌 것은 AI가 개입이 되었고 이것이 최소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공시를 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인간의 개입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생성물이 그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인간이 만들었더라면 등록 가능한가라고 저희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AI가 사용됐으면 이것이 등록 신청서에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시의 1부분만 썼다고 한다면 제가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AI가 했다면 그거를 밝힐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저작물성 인정받았을 것이고 AI가 개입되었다면 그것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퍼블릭 도메인이라든가 제3자에 의한 저작물이라면 이것도 밝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그 저작권을 집행하는 기관도 아니고요. 저작권 경찰도 아니고 사실 나중에 그 무효성 소송에 걸리지 않게 저희가 나름대로 등록을 시키고 싶은 그런 기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름에 AI와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그 AI와 관련된 여러 차례의 웨비나를 주최를 하면서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등록 관련된 안내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AI가 이거를 다시 더 치우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초기의 제품, 즉 AI에 개입되기 전 부분은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로 책을 썼는데 AI가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한다면 스페인어로 된 부분은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영어반에 대해서 침해를 했다고 한다면 나의 권리, 왜냐하면 나는 스페인어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 권리를 꼭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내서를 통해서 모든 쟁점이 다 해소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걸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안내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AI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작품이 또 하나 신청이 되었었던 게 있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사실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술대회에서 상을 닫거든요. 그런데 제이슨 알렌은 미드전이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미드전이 AI 기술로 생성한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등록 신청한 완성된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할 때 미드전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것이 뉴스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렌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텍스트 프롬트를 한 600번 이상을 입력을 함으로써 저희 초기에 그 이미지를 얻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류라든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을 이용을 했고 그 외에도 다른 AI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또 최종 작품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AI가 어떤 부분에 개입을 했는지를 공개하라고 밝히는 요청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작권청에서는 거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렌 씨가 그 개입한 내지는 만든 부분만 우리가 저작권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수준의 포토샵을 이용한 부분은 사실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그 AI가 개입한 부분 같은 경우는 비인간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고 그 앨런 씨 같은 경우는 그 개입은 그냥 텍스트 프롬트만 입력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설령 그 앨런 씨가 미드전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600번 이상의 프롬트를 입력을 해야만 했지만 결국은 미드전이 시스템이 맞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블랙박스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사실 모델 안에 블랙박스가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개발자조차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와 오브 더 더운 사례를 들면서 그 기술의 구체적인 부분은 중요하다. 덜리3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가시적으로 그 프롬트를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간이 프롬트조차 개입을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물성 관련된 역사를 잠깐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기가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학습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라든가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저작물의 사용 등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그 이후에 미국의 저작권청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 안내서 발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 질의 공지를 내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자 대국민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4월, 5월에 저희가 그 공청회를 한 네 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각각의 그 공청회가 다양한 작품을 봤었는데 첫 번째는 어문 저작물이었고요. 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시각예술, 3번은 시청각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영상물 게임이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음악 저작물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한 두 시간짜리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최대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차례에 공청회의 발표자가 한 9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와 같은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청회 이후에 저희가 두 차례의 웨비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 관련된 안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AI가 개입된 저작물 등록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작권법과 AI와 관련된 국제적인 추세에 대해서 저희가 웨비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40여 차례 회의를 업계의 협회라든가 학계라든가 다양한 창작자라든가 다양한 업계의 실무자들과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 그 기술적인 측면도 좀 다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AI 생성물이 포함된 저작물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이니셔티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저작권청의 책임 중 하나가 의회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월에 저희가 질의 공지를 했는데요. 다양한 질문을 저희가 생성 AI와 관련해서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사실 사실관계를 수집을 하기 위한 용도였고요. 그 저작권과 관련된 현재 상태도 검토를 하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한 4개 정도의 주제로 묶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관련된 질문도 했고 또 법률적인 질문도 했습니다. 라이선싱이라든가 데이터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이용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이 되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작물을 이용을 해서 AI를 학습시키면 이거는 치매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어느 상황에서 치매인가 치매 아닌가 또는 보상이 필요한가 아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혈실에서 적용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물었습니다. 게다가 저작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때 그 저작물을 제외시키는 방법은 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한 자료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 저작권청에서 인간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적용시켜 왔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받고 또 이에 대해서도 질의 공지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원칙을 저버릴 가능성은 없고 다만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저작물 침해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의 개발자가 실제로 사용한 저작물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권리자들도 자기의 저작물이 그 학습 데이터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침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침해의 주체인가? 그 개발자인가? 배포자인가? 아니면 사용자인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AI 회사가 제2차 법적 책임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세이프하버 조항에 기댈 수 있는가? 라는 것도 저희가 좀 물어봤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예술가의 화풍을 흉내낸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법적 지휘의 문제입니다. 라잔 교수님께서 얘기한 좀 이거 인격권과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방법에서는 그 목소리에 대한 흉내라던가 복제, 재현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별로 민사소송에서 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정부의 법이 충분한지 혹시 연방법은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질의공지와 대국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들을 취합을 했습니다. 100여 개의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한 30개 정도로 우리가 출연해서 이제 그 의견을 좀 취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청에서 제가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AI와 관련해서도 다른 기관들도 주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공충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들도 여러 업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대기업들과 여러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부 의원들은 개인의 목소리라던가 그 유사성을 AI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또 공청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재권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AI와 관련된 대두되고 있는 기술 그리고 그 AI의 어떤 발명가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위원회에서도 대통령에게 그 AI와 관련된 자문을 좀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백악관에서는 AI 권리장정을 만들어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사일러 박사도 있고 또 저희 외에도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하면서 관련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같은 여러 주체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리가 완전히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11월 말쯤에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9천 개 정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시장과 법원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의 등록 안내서를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미국의 여러 정부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저작권 정책 위반가들과도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래서 더더욱 기쁘고요.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적극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에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대화로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제적인 조화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저희 대국민협의와 질의 공지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기술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예의주시를 하면서 저희 정책도 개발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이든 창작자이든 간에 이인과 안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성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미 저작권청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공청회라든지 웨비나라든지 노력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0월 31일, 11월 29일 메모에 두고 그 결과 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저작권청의 노력을 돌아봤다면 이번에는 렌즈를 다시 한국으로 돌릴 차례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학부의 계승균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따뜻한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혹시나 다시 반복 학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한국 저작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한국 인공지능 산업하고 생성형 AI 스타트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후 그동안 한국에 있었던 어원 입법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저작권자의 의견이 어떤지하고 그 다음 제 생각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세계 다른 나라의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인간만이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의 창작행위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간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자연인만을 의미하고요. 창작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어떤 사실행위로서 법률에 따라서 권리가 부여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동정론에 해당하는 아주 사소한 정도의 창작성이 있더라도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창작이 문제되는 이유는 인공지능 창작이 인간의 창작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사실 그동안 인간보다 못하는 창작을 했다면 별로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되지는 않았을 건데 인공지능이 새로운 창작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취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인공지능 관련된 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1957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1986년도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정에 해당되는 정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 미국과의 무역 마찰 등으로 인해서 한국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1986년도의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산권법의 하나로서 저작권법은 창작 주체가 권리 주체가 되고 또 권리 주체가 책임 주체가 된다는 공식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1987년 이후 약 15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를 한과 동시에 각국 저작권 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응, 문화창작적인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창작자인 저작권자의 권리와 문화수요자의 이익, 문화를 향료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등장은 그동안 저작권 제도가 알지 못했던 창작의 주체가 저작권 제도에 들어왔는데 이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 제도라는 것이 그동안 18세기 이후에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창작한 것에 대한 점을 보호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점이 다시 생각하게끔 하고요. 저작권 제도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게 한다고 하는 점을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서 적응하기 위한 한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는 앞에 고환규 책임연구원님께서 LGI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도에는 한국의 인공지능 업체가 26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2023년 올해는 309개 정도가 인공지능 산업체로서 인공지능 산업협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쭉 업체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고 영국에서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평가하기로 인공지능 지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세계 6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 전체적인 액수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 액수라든지 이런 건 미국에 비해서는 한참 많이 뒤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생선형 AI 스타트업 기업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요즘에 텍스트라든지 비디오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에 스타트업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약간 산업의 현황이 될 말씀드렸고요. 그동안의 입법적인 노력은 어떻게 했는가 2016년도에 알파하고 바둑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한국에서도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고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1년마다 한 개씩 입법안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먼저 주호영 의원 입법안을 2020년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통과되지는 않고요. 입법안입니다. 입법안인데 상당히 진보적이뿐만 아니라 너무 진보적이었다.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인공지능 저작물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를 정의하자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기여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대통령령에 정하자. 그리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 즉 저작권보호기간을 공표된 때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자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저작물은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인공지능 저작물이라는 것을 표기하도록 하자는 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좀 시기적으로도 너무 개인적으로는 좀 급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도종안 의원안이 21년도 1월 15일에 제시가 됐는데요. 아마 이 도종안 의원안은 전체 저작권 전부 개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잘라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과정과 관련해서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인데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저작물이 포함된 것이 대량으로 이용될 경우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저작권법에도 35소의 오해 공정이용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정이용조항이 적용될 것인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구체적인 경우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공정이용조항만으로는 TDM에 대해서 법적 불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해서 자동화된 정보 분석 등 일자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접근된 경우에 이를 이용하도록 해서 저작권자의 이익과 그 이를 이용하는 산업계의 이익을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법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이용호 의원 입법안도 거의 동일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황선철 국장님께서 아까 발주하시면서 간단히 언급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6월 8일에 황고성의 의원 입법안을 했는데 이 황고성의 의원 입법안에는 복제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약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내용은 앞에 두 입법안과 방향성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정에서의 노력은 우리 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도입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에 저작권 문제를 적응시킬까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했어요. 인공지능 기술과 저작권 체계의 조화를 찾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아마 2018년도에는 저도 그때 이때는 제가 같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회를 해서 밸류계 문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밸류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을 제안을 하면서 TDM을 허용하는 조항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올해에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법 해폰, 워킹그룹을 했는데 나머지 아마 나중에 요구에 대해서 소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인간의 저작물을 이용하라 없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구. 그리고 인공지능이 산출한 글과 그림들의 그림을 인간의 저작물처럼 보호해야 될 것인가. 가령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또 인공지능의 학습 단계, 이용 단계 등을 나누어서 이렇게 논의가 있었고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계,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자의 의견, 특히 산업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오전에 우리 황선철 국장님께서 음악저작권협회를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3월 29일에 대형TF팀을 발족시켰고 채트GPT 상용원에서 창작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 아까 말씀을 했는데요. 광고음악인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창작자 역할을 하고 있다. 광고음악이거나 방송음악인 경우에. 그래서 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 본연의 가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즉 저작권자 부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를 하는 성경서를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온라인신문협회라든지 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에서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를 존중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뉴스 콘텐츠를 채굴하는 것,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이용을 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출처 명시를 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뉴스 활용을 위한 기준을 언론사와 협의를 하자라는 것을 인터넷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에 있는 모든 언론계는 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SBS는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무단전제 및 재배포 이런 것은 있었는데 그다음에 AI 학습을 위한 이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서 저작권의 창작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에서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최근에 채터GPT의 등장에 따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저작권자들이 위협을 많이 느끼고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한국에서 2018년 이후부터 인공지능 관련된 저작권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입법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여러 저작권 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TDM과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 한국이 좀 신중한 이유는 앞서도 오전에도 이미 언급이 되었는데 한국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이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공정조항이 들어와 있는 이것은 굉장히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TDM에 도입될 경우 한국의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하나의 사실상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TDM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입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각국의 입법 형태가 어떠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리서치가 마친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이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산업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인공지능이 유럽연합이나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좀 열쇠적이다 이렇게 보고 투자금이 좀 작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자들이 TDM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에 저작물 이용 관련된 보상금 제도가 아직 그렇게 철저하고 완전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상금 제도와 관련된 제도가 그렇게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만 이루어지고 침해에 따른 보상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이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TDM에 대해서 반대기류가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래서 아까 입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TDM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어느 정도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인공지능이나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저작권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업계나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함에 따라서 저작권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서 아직 사회적 접점을 차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서로가 어찌 보면 신중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작권 제도가 인공지능이 어찌 보면 규범의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저작권 제도뿐만 아니라 기본권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특히 저작권법의 관점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가져주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성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작권자도 안심하고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저작권 제도가 막으면 안 되니까 그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데 법적 안정성이라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저작권 보호 그리고 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균형을 어떻게 잘 잡아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레지의 법과대학에서 오셨습니다. 알리나 트라포바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Now I might have the honor to introduce Professor 알리나 트라포바 from University College London. 네 여러분 큰 박수로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처음 왔고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육관광부와 그리고 저작권위원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자로서의 자유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에 아마 휴식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흥미로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발표자들의 내용을 들었는데요. 사실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충분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AI에 대해서 법안을 그냥 검토하고 또 저작권 제도를 실제로 개정하려면 이게 전사회적으로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에 주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 쪽 법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영국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저는 사실 막스 변호사님과 동의를 합니다.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장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사전적인 규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여러 층위에 강화해서 보호를 하게 되면 그걸 또 섣불리 보호하게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찬 때도 이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법제화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소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과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좀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청중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봤는데 제가 학생들을 보여주려고 제가 이 프롬트를 이용을 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스누피 이미지를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이미지를 다유예전성 앞에 앉아있는 것으로 그래달라고 프롬트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스누피와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장황한 토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만 딱 보면 권리자들이 어떠한 문제제기를 할 법한지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게 할애된 시간 동안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입력이라든가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웃풋 쪽, 생성물 쪽 같은 경우도 저작물성이 있는지 보호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에 대해서 저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논문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인풋 쪽에 학습 데이터 쪽에 조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 소송권을 보면 이 둘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을 잘못 시키면 결국은 생성물의 보호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저작권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하지만 오늘은 인풋 쪽에 조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영국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 다 인풋 쪽의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린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풋, 학습 데이터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시스템들은요. 저는 솔직히 AI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 오해의 가능성이 있고 인공지능이라뇨. 그리고 유행어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다른 회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AI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는 모든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텍스트 이미지라든가 이 모든 것은 기존의 저작물의 보호로 받는 경우가 대다수인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아웃풋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은 복제를 여러 차례 함으로써 이게 돌아갑니다. 여러 순간에 걸쳐서 여러 종류의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AI 시스템입니다. 이 각각 개별적인 단계와 기술을 해체를 해서 실제로 어떤 작품이 실제로 복제되는 순간을 포착하려는 연구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대해서는 해법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유럽 연합에서는 현재 일시적 복제에 대한 조항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복제물이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치매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 인풋 쪽의 문제의 대전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서는 다른 연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주요 네 가지 측면에서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작권법의 조항 중에 좀 유명해진 조항이 있는데요. 그 비상업적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상업적 용도와 관련해서는 유명무실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협의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되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티와 스타빌리티 AI 사이에 지금 런던 고등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지금 아직 판결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관련자들로부터 듣기로는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안출은 이해관계자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명무실해졌다라고 하는 법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의 저작권법에 보면 법률의 명칭은 1988년 저작권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률인데요. 제법 오래된 법률입니다. 개정이 여러 차례 있긴 있었습니다. 이 조항 그 체계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인데 어찌되었든 여기에는 예외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TDM에 대한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예외를 담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거 아니고요.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법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조항은 2014년에 도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써 AI 시대와 부흥보다 훨씬 더 앞시대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최소한 비상업적 용도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상업적 용도 같은 경우는 유명무실한 법조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보면 일단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좀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복제물을 만들 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의 여지가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적 지침적 관점이 있고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업적 용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계약 조건이 저조건 침해당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제약하거나 방지하기를 의도한다면 이 조항에 의거해 그 계약 조건의 시행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복제, 출분한 출처 명시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또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요라는 단서 조항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I 내지는 생성형 AI에 적용되기에는 터롭히 부족합니다. 미드저니, 스테빌리티, 딥 AI, 모든 AI 모델을 봤을 때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부는 이 대국민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2020년 말에 시작해서 2021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도 대국민 협의에 기여를 했습니다. 많은 권리자들도 의견을 개진했고요. 한 60개 차례의 의견이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앤듀 류 님께서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수천 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해서 회신이 좀 덜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은 특수한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를 했기 때문에 영국은 이유를 더 이상 따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추진된 몇 가지 사업을 영국에서는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영국은 너무나 기나긴 유럽 연합 지침에 따른 법률 개정 과정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브렉시트 이후 상황이라는 것이 좀 특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의 시대라는 겁니다. 영국은 현재 AI와 관련된 글로벌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모든 나라가 다 그러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영국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경인데요. 영국 지재권 청원 이런 측면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 의견을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TDM 예외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법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했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 생성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의 구조 3항을 봤죠. 개정되어야 되는지. 어쨌든 결론은 놔두지 않으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특허와 발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러 씨와 팀이 만든 그 작품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일단 TDM 예외 관련해서 이거 다 일일이 읽으실 필요는 없겠고 아마 자료집에 다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부분만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아까 지금 대국민 협의 과정에 사용된 문서를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흥미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 효과 분석을 여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재권청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각각의 여러 주체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이용 허락, 라이선싱 환경을 개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TDM에 대해서 라이선싱이 가능하냐.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TDM 라이선싱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상업적 용도, 비상업적 용도에서 다 했는지 라이선싱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영국 IPO, 지재권청은 일본에 대해서 충분한 회신이 오기를 바랐는데요. 왜냐하면 대국민 협의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 옵션을 가장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도 회신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용 허락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비밀 유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냥 회신이 없을 수도 있고 모두 다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일본에 대해서는 근거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문서를 봤을 때 지재권청은 정말 일본을 원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몇 개의 의견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BC가 있고요. 영국 국영방송사인데요. 라이선싱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영방송사인데요. 타사 데이터 세트를 이용할 때 그 이용료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데이터 세트를 이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외부 데이터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세 개의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예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례법도 없고요. 그래서 법적 확실성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BBC에 의하면 영국의 TDM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프로젝트에서 방대한 양의 저작물을 이용을 하는 그 건전한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자 사용자들은 놀랍지 않게도 비용이 너무 높다라고 제기를 했고요. 이 모든 것이 비용이 너무 높고 작업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근거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자권은 이와 같은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를 보자면 일단은 TDM과 관련된 포괄적인 예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용도에 대해서 예외를 하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에게만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한국 사람들도 그 포괄적인 예외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이 포괄적인 TDM 예외, 그러니까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 그리고 제외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이 방안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음악인들 사이에서 큰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의 목소리가 결국은 정부로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UK 뮤직의 대표가 이제 이 TDM 예외가 되면 음악의 위협이 된다라고 목소리를 좀 높이기 시작했고요. 출판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 포괄적인 TDM 예외를 아직은 도입을 하지 않겠다. 언젠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한 번 대국민 협의를 한 번 더 거쳐서 이게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대대적인 포괄적인 규정을 도입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법원 쪽도 좀 바빠졌습니다. 게티가 소송을 걸었는데요. 고등법원의 스타빌리티 AI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AI와 관련해서 매주 뉴스거리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바쁜 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돈과 관련이 많은 사안입니다. 사실 게티가 콘텐츠를 확보하고 또 검증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을 하는데 투자한 총 금액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숫자를 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는데요. 굉장히 큰 돈이 투입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저작권 문제는 이제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거다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상기시켜드리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이 게티 이미지의 소송을 봤을 때는 사실상 돈과 라이선싱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이 번창하고 있는 작품들 상당수가 게티 이미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1.0 같은 경우는 그 게티 이미지로부터 확보한 시각적 이미지가 1200만 개이고 그중에서 730만 개가 저작물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2.0 버전 같은 경우는 시각적 자산이 750만 개이고 그중에 440만 개가 저작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이었는지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데요. 어쨌든 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스테빌리티 AI가 저작물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켰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은 소송권이 있고 정부는 포괄적인 예외를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정책적 논의 과정에 또 한 가지 사안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정부와 영국 지자권 전략에 있어서의 다양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좀 세 가지 측면에서의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단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규제 도입에 있어서 그리고 다양성이 초위부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주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에서 샌드벅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접근법을 우리가 실험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법률만 제정하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해외로 수출이 되어서 국제적인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다 구체적으로 저작권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실천 강령을 제정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영국 지제청은 이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5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AI 복합 규제기관 샌드벅스를 통해서 구속력 없는 안내서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기업이 AI 모델을 위한 입력물로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도 그 산출물과 관련해서 해당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완편으로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천 강력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지제청은 그 라운드 테이블 구성원들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여러 워킹그룹들이 있고요. 여기 누구가 여기 결합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어떻게 선정되어 있느냐. 저도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저는 학자 입장으로서 포용적, 투명적인 정책 위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남들은 명단은 괜찮다. 결과는 괜찮은데 실질에 필요한 주체들을 모시고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개 모집을 했다라든가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딱 보면 조합이 잘 좋은 것 같아요. 권리자도 있고 업계도 있고 그리고 일반 국민이라든가 그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주청하는 그룹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포용적이고 그렇게까지 투명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대국민 협의 과정을 거칠 때는 공식적인 모집 공고가 홈페이지에 떴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서 영국 지재청도 이로부터 배우기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워킹그룹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모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자이긴 한데요. 학계는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골치 아픈 존재라는 것은 알지만 학계도 필요한 존재들인데 여기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실천 강령을 제정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방안 그러니까 지재청이 진짜 원했던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돌아가는 시도인데요. 지금 지재청이 공청회를 여러 차례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AI와 이용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장벽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또 권리자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규명을 한 과제들을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실천 강령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 쪽 창작자들 쪽 우려사항도 포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용자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와 같은 AI 기업의 약속과 기대치를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은 그냥 시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문화나 접근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협의 과정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창작자나 인간을 위한 거라면 그냥 개별 어떤 특정 이익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 개별적인 주체들에게도 참여하고 의견을 개설한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천 강령도 잘 제정된다면 결과는 좋을 것 같고 그 투명한 절차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미국, 한국, 영국으로 이어지는 각 저작권 관련 노력들을 살펴봤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 연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안내해 드렸던 사전 질의서가 있을 텐데요. 혹시 사전 질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작성을 하셔서 지금부터 시작될 커피 브레이크 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좌장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릴 텐데요. 별리사 인정연수 그리고 변호사 특별연수 관계로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퇴실 시에도 꼭 서명을 하셔야 참석 인정이 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꼭 잊지 않고 서명하고 퇴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제 2세션 첫 번째 세그먼트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2023 서울 저작권 포럼 오후 세션도 어느 데 중반을 지나서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제 2세션의 두 번째 파트를 이어갈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아시아의 국가이죠. 싱가포르의 프랙티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 싱가포르의 사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법제국의 가빈프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발표자로 초대해 주시고 따뜻한 환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싱가포르의 관점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큰 화두로 떠오르며 어떻게 AI를 활용하여 창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음악, 도서, 그리고 예술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생성형 AI에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일본의 야오이 쿠사마로 그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를 한번 구상해 보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가든 스파이더 베이를 다시 상상한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쿠사마의 상징적인 이 호박을 본따서 다시 이렇게 재구성한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위에가 실제 싱가포르의 가든 스파이더 베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이러한 능력을 갖기까지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저작물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했는데요. 그 중에는 물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저작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의 TDM 예외 규정, 저희는 컴퓨터 데이터 분석에 관한 예외 규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의 배경과 또 예외 규정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머신러닝을 위한 저작물의 사용을 인정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컴퓨터 데이터 분석 예외 규정은 이외에 다른 TDM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적인 저작물을 생성을 하는 것 외에도 이런 상상력을 포착해서 창의성의 외연을 확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지금 현재에는 생성형 AI가 어떻게 창작 콘텐츠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지에 주목하고 있지만 머신러닝의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 AI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더 폭넓은 TDM 예외 규정의 적용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생성형 AI 넘어에도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컴퓨터 데이터 분석 예외 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고 왜 이것이 도입이 되었는지 설명드리고 그 주요 특성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예외 규정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 또한 이 머신러닝과 생성형 AI의 응용 사례가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설명부터 드리자면 2021년 저작권 개정안에서 컴퓨터 데이터 분석에 관한 예외 규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11월 21일에 발효가 되었는데요. 폭넓게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 30년 만에 가장 대대적인 개정이었습니다. 1987년에 처음 입법된 이후에 가장 큰 개정이었는데요. 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권리와 그런 구제를 포함하고 이 창의성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예외 규정을 도입을 하면서 이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 그리고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적절히 사용을 하도록 예외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TDM이었습니다. 이 예외 규정에 대한 아이디어는 2016년도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최초의 공중 의견 수렴 과정에서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기술 현황은 오늘날과 크게 달랐습니다. 2016년도에는 초점이 패턴 찾기 그리고 다른 유용한 정보나 이런 트렌드를 빅데이터에서 추출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한 것은 감성 분석을 위해 사용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블로그 글들을 읽으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고요. 법적으로는 이미 그때 공정 이용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구글 북스 사례로부터 TDM이 공정 이용과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고려가 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에 입각한 공정 이용 법리의 그런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앞선 발표에서도 이미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가이던스를 받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여전히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 5년 이후에 2021년도에 예외 규정이 발효되기까지 여러 컴퓨터 데이터 분석의 이용 사례가 진화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이 획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런 생성형 AI가 도래하면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이 현황이 잘 포착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AI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트롤링하여 패턴을 식별하는 등 분석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 맞추기를 활용하여 단어 이미지 및 음원을 창작하는 생성형 AI가 부상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AI의 이미지 생성 기술은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이미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 기간 내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 규정을 도입한 이유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예외 규정을 촉발한 것은 결국 데이터 기반의 혁신과 성장을 통해 스마트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도모를 하는 그런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네이션, 스마트 국가라는 것은 한 가지 전략으로서 기술로 싱가포르에 전환을 꾀하고 정부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스마트화를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를 국가적인 과업으로 간주하고 있고 성장 가능성을 포착하고 이 산업혁명 이후에 또 다른 도약을 하고자 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이에서 사실 국회에서 이 예외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큰 지지가 나온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았습니다. AI와 머신러닝을 모두 지지를 했고요. 법률 제2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 데이터 기반 혁신 추구 그리고 싱가포르의 AI 및 기술 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규정이 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또 이 외에 다른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비유사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여기 인용문에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예외 규정이 입법화된 이후에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등이 회원으로 있는 이 얼라이언스에서 이렇게 AI 개발 업체들이 몹시 필요로 했던 벽정 명화성을 제공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머신러닝의 유망한 응용,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와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저작권 여부가 확실치 않은 훈련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예외 규정은 싱가포르의 AI 연구 개발 커뮤니티가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원하던 바입니다. 공정이용 범리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컴퓨터 데이터 분석 예외 규정은 더 균형을 꾀하는 툴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제 이 예외 규정에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저작물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하위에 보호가 되는 통계적 음악 저작물, 영화 저작물, 녹음물 등에 모두 적용이 되고요. 이것은 중요한 시작점으로써 이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산업 분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지 않았던 것은 어떤 특정 저작물을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혁신을 저해할 것입니다. 굉장히 근시한적인 이런 관점에서 TDM에 적용이 되는 저작물과 안 되는 저작물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나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간주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제 및 전달 행위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이 예외 규정의 범위를 복제 및 전달에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TDM의 주요 두 가지 목적이기도 하고 모든 배타적인 권리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 저장 및 보유를 분석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또 전달 행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전달 행위를 허용을 합니다. 이용자가 그 수행한 컴퓨터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와 연관된 공동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제한됩니다. 이 원 사본은 이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전달을 하거나 복제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침해가 될 것이고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예외 규정 내에서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 규정이 적용이 되려면 그 조건에 부합을 해야 하는데 바로 컴퓨터 데이터 분석 목적에만 한정이 된다. 그리고 이외에 어떤 목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컴퓨터 데이터 분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우선 데이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저작물을 활용해서 TDM에 사용을 하는 것은 비표현적인 그리고 비소비적인 행윙이다. 그래서 그 표현적인 그 가치에 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243조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정보 또는 그 데이터를 식별 추출 또는 분석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데이터 분석은 다음에 제한되지는 않고 다음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작물이나 그 음반으로부터 정보 또는 데이터를 식별 추출 또는 분석하거나 해당 유형의 정보나 데이터에 관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 정보 또는 데이터 유형의 예시로써 이를 이용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이 AI 모델의 학습을 포함하고 있고 그 예시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미지를 인식하도록 훈련하기 위한 이미지의 이용은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포함한 정의는 굉장히 명확하게 AI 연구개발 커뮤니티에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AI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바로 그 AI 개발의 핵심이기도 하죠. 다음 특성은 상업적 및 비상업적 이용이 모두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사실 무엇이 상업적이고 무엇이 비상업적인지 항상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상업적으로 시작했던 무언가가 또 상업적인 행위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사용자가 자신의 행위가 상업적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예외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비상업적인 행위에 부가적인 상업적인 행위들이 뭔가 침해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명료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표현적인 행위인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그 후에 비상업적인 이용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개정안의 244절은 조항이 적용이 되려면 다음 용도를 제외하고는 복잡물을 누구에게 또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목적과 같죠. 그 결과에 대한 검증 혹은 연관된 공동연구 또는 조사로 제안이 됩니다. 그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침해로 간주가 됩니다. 이는 세이프가드로서 계속해서 원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접근을 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접근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컴퓨터 데이터 분석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침해가 됩니다. 적법한 접근이 오늘 여러 차례 다뤄졌는데요. 유럽이나 영국의 사례에서도 들어보았는데 이는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으로써 권리자의 상업적 이해와 또한 이용 허락과 구독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기반이 되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적법하지 않은 접근을 한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사용자가 유료화의 벽을 우회하여 1차 복잡으로 접근하였다면 이는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떤 구도료를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예시가 되겠죠. 해킹을 한다라고 하면 이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만약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조건을 위반하며 접근했다면 이 경우에도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한 이 예외 규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권리침해 복제물의 이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그 공청회에서 가장 많이 낸 의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권리침해 복제물이나 다른 불법적인 행위 같은 것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적법한 접근성 조건을 넣은 것이고요. 또 이 예외 조건 하에서 이 권리침해 복제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렇다면 적법한 접근이 아닌 것으로 간주가 돼서 예외 규정에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권리침해 복제물이라는 것을 모른 경우에도요. 그래서 이런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합법적 접근권 조건과 권리침해 복제물의 이용 금지 조건을 별도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특정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분석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그러한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을 허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고요. 또 다음은 예외로 간주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전에 정해진 목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침해 복제물 사용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과연 이것이 정당화가 될까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들인데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유일한 경우는 권리침해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이런 권리침해 복제물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이런 침해 행위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장르가 가장 많이 해적 행위에 노출이 되는지 등을 연구하는 그런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이 외에는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걸 아는 모든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용자가 이 권리침해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또는 굉장히 명백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출처로부터 확보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몰랐으며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예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균형을 꾀한 것입니다. 이 권리침해는 금지를 하면서도 이용자가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만큼 높은 수준의 그 인지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의 실사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부담은 지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 특성은 계약을 통해서 예외 규정을 제한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187조 1항 하이에 따르면 예외 규정상 허용된 모든 이용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계약 조건은 무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적인 계약 조항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외 규정을 제외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있어야 홀로간 분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약적인 조항으로 만약에 제한할 수 있다면 결국 분석의 결과들이 오히려 더 편향적이고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AI를 개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편향이겠죠. 제가 생성형 AI 모델에게 21세기 노동자의 모습을 이미지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왼쪽은 유럽 그리고 오른쪽은 아프리카의 노동자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자마자 왼쪽 이미지는 무언가 더 낙관적이고 희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반면 우측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은 아프리카는 후향적이고 빈곤한 지역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이고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 보이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의 단편적인 예시이지만 여러 생성형 AI에 대한 보고서들에 따르면 인종적인, 젠더적인 다른 또 이런 고정관념을 아직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편향이 있는 데이터 세트들로 훈련이 되는데 계약적인 조건으로 이런 학습 데이터를 더 제한을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고정관념을 더 많이 AI가 생성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우려를 한 것입니다. 이 특성들과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치의 측면입니다. 공정이용 법리가 이미 싱가포르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 공정이용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건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TDM 이런 활동은 공정이용 예외 규정 그리고 컴퓨터 데이터 분석 예외 규정 둘 중에 하나 혹은 이 두 개 모두에 따라서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2021년 개정안 184절에 따르면 허락받은 이용은 독립적이다. 이 허락된 이용은 모든 다른 허락된 이용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이 예외 규정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효된 이후 2년 사이에 이 산업계에서 제기된 한 30건에 달하는 논평을 보았습니다. 2021년도와 2023년 사이 여러 다양한 출처에 의해서 수집이 되었습니다. 법 관련된 이런 블로그 포스트라든지 아니면 학술 저널이라든지 법률계의 그런 텍스트들 다양한 곳에서 수집을 하였는데 비평가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예외 규정의 범위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TDM 예외 규정과 비교를 해서 협소하다 아니면 광범위하다 아니면 균형이 잡혀있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중로는 충분히 범위가 넓어서 TDM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권리자를 대표하는 협회 측에서는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우려가 된다라는 특성은 바로 계약 조항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측면은 명확성 및 확실성에 대한 코멘트였는데요. 공정이용 조항이 다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법적 확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TDM의 특정적인 예외 규정이 필요하고 그래야 법적 명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아까 소프트웨어 연합의 그런 의견처럼 이런 관점에서 도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 범용적인 가치도 있으면서도 이러한 컴퓨터 데이터 분석에 또 특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3단계 테스트와의 양립성에 대한 코멘트였습니다. 여기서 이 예외 규정의 범위와 이 3단계와의 테스트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긴 있었는데요. 저는 이 TDM 예외 규정이 머신러닝을 원활화하고 다른 AI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 머신러닝과 생성 AI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싱가포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개선시켜주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온라인 번역 플랫폼인 SG Translate Together라는 것을 출시가 되었는데요. 현지화된 싱가포르의 4개 공식 언어 번역본을 생성을 하면서 머신러닝을 활용해 번역 품질을 개선을 하는 그런 포털입니다. 사용자는 이 편집이 된 번역본을 다시 입력함으로써 이 엔진을 또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일반적인 번역 엔진과는 다르게 이 포털은 정말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현지화가 된 번역본을 만들기 때문에 문맥에 싱가포르 청중이 봤을 때 적합한, 그리고 현지화된 개념과 그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 결과물을 주고 뉴스나 발표문들이 굉장히 싱가포르 내에서 폭넓은 청중에게, 대중에게 닿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그런 공중에게도 잘 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 통역 플랫폼인데 이 공공 분야에서 또 대중에게 소통을 하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번역이 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표를 함으로써 어떤 사회의 특정 부분들이, 특정 그룹들이 이러한 국가적인 이니셔티브에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이 공공 분야의 디지털 전환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낙수 효과를 만들어 민간 분야의 혁신도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에 걸쳐서 싱가포르의 은행은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그런 사내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챗GPT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시장 동향을 보면서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엔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 및 기능들을 사기업에서 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CBC라는 싱가포르 최대 은행이 이 예외 규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었는지 지금 장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예외 규정은 향후 AI 영역의 발전에 유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은행 서비스 전반의 AI 도입을 확대하고 AI 기반 솔루션을 통해 더 높은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을 목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가 그리는 스마트 국가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데이터 분석 예외 규정뿐 아니라 다른 툴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추구를 하는 목적이고요. 항상 다른 쪽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들이나 권리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학습 데이터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할 것이고 뭔가 생계에 영향을 받는 이들의 입장을 또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데이터 분석 예외 규정을 도입을 하면서도 이런 우려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언제나 다양한 관점의 균형을 꾀해야 하고 굉장히 빨리 변하는 AI 현황을 따라잡으면서 이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패널 디스커션 굉장히 기대하면서 일만 발표를 뵙겠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AI 저작권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같은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법제 환경을 가진 국가들이 비슷한 듯 다르게 이슈를 다루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저작권뼈배 교차점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의 윤혜선입니다. 일단 먼저 서울 저작권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프레스티지스한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포럼에 발제자 섭외를 받고 제일 먼저 드린 말씀이 저한테 전화하신 게 맞는 건지 여쭤봤는데요. 저는 저작권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고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 중에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최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직을 좀 달아보면 제가 캐나다에서 로스쿨을 나왔는데요. 로스쿨 졸업하고 캐나다 변호사가 된 후에 캐나다에 있는 작은 IP 부틱 펌에서 프락티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저작권법은 정말 어려운 거라 저작권법은 공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작권법과 AI의 인터랙션, 교차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께 많은 비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울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이번 발제를 섭외를 받고 공부를 하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는 낮겠지만 저작권법이 AI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AI 거버넌스 내에서 저작권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가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거버넌스 저작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AI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거버넌스 안에서 혹은 AI 거버넌스 밖에서 혹은 옆에서 저작권이 어떻게 기능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 교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요국에서 AI 거버넌스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들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린 후에 저작권 전문가가 아닌 AI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저작권법과 관련 법제와 관련돼서 어떠한 AI 거버넌스 내에서 시사점과 정책 제안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거버넌스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이제 AI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4, 5가지로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좀 드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AI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결국 기술과 제도, 기술과 규제의 상호작용, 관계에 있어서 기인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사 이래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혁신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해왔고요. 성공적인 제도를 도입한 문명에서 혹은 국가에서 그 제도를 통해서 과학혁명이든 산업혁명이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혁명이든 이러한 전환기적인 변화와 성장을 관목할 만한 성장을 먼저 이룩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경우도 인공지능의 혁신이 우리 사회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거버넌스 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밑에 있는 코테이션은 최근 7월 달에 영국 하원에서 나온 AI 거버넌스 인터링 보고서에서 나온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혁신의 산물을 잘 우리가 따 먹으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AI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적인 시사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짚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거버넌스가 무엇이냐를 짚어봐야 되는데 이 주제만 가지고도 사실은 아마 하루 종일 컨퍼런스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추상적이고 방대한 개념인데 저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사회적으로 잘 수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조직적 혹은 제도적 혹은 기술적 어떤 의사결정의 구조나 제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현상적인 관점에서 그러한데요. 그 이유는 지금 특히 AI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경쟁이 숨막히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기술을 진흥하고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글로벌 표준을 정립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도적 우위, 글로벌 제도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이러한 목표하에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당연히 신기술을 안전하게 사회로 수용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가 정당성의 관점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AI 거버넌스를 규제 입법의 형태로 우리가 법제화를 한다고 할 때는 결국은 입법자의 입장에서 혹은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 하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AI를 규제해야 합니다라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너무 다 잘 아시는 부분이라 제가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나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런 부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편향성이 악화되면 차별이 이루어지게 되고 차별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혼란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면 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책무성 논의도 있고 또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가지는 블랙박스의 한계 때문에 투명성의 요구가 있다. 그래서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어떤 형태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초창기에는 연성법적인 접근 그래서 자율규제라던가 코드업 프랙티스를 만들다던가 아니면 개발자들 간에 어떤 전문가의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형태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입장, 전략이 바뀝니다. 각국마다 윤리가 아니라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논의들로 어떤 전략의 모습이 바뀌게 되고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이끈 판을 흔든 것이 EU이죠. EU가 AI 법안을 2021년도에 발의를 하면서 AI 규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 바로 채찌피티의 등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생성형 AI와 저작권법인데요. 생성형 AI는 지금 전망하기로는 범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과 부문에 대한 경계를 파괴하는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혁신의 편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돼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리스크까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EU의 경우에는 채찌피티 등장 이후에 굉장히 익스텐시브하게 법안을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 조사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 법이기는 합니다만 생성형 AI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을 실제로 도입을 하고 7월에 제정을 하고 8월 15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생성형 AI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AI 거버넌스의 구축을 정당화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논의 중에 많은 발제자분들께서 다루신 사항 중에 데이터 문제가 큰 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컨텐츠의 문제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한 컨텐츠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출처 확인이 좀 어렵다. 정확성의 문제도 있고 네 번째가 표절, 저작권 이슈들이 지적재산권 이슈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조금 더 추상적이긴 하지만 생성형 AI가 범용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이용될지 몰라서 어떠한 리스크가 위험이 존재할지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논란이 있고 다섯 번째는 사실상 현재 거대 모델 같은 경우는 일부 특정 기업에서 선도해서 그 기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논의들 때문에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잘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 맥락에서 저작권법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할 때 초창기에는 연성적인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윤리 지침을 만들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이런 형태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세분화된 지금처럼 세분화된 논의가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AI 윤리라는 멜팅컷 안에 지금 제가 화살표 안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편향성 문제라든가 차별의 문제라든가 책임 귀속의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 실업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법과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연선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윤리를 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게 규제 워싱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사실은 법과 규제에 관한 사항들이 그 안에서도 유형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책임의 문제, 권리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이렇게 뒤섞여서 AI 윤리라는 멜팅컷 안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임의 문제에 사실 저작권 이슈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 이슈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AI가 유익한 것을 만들어냈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한 프루트를 누가 누리게 할 것이냐 그 열매를 누가 가지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가 실제 법제화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해지고 구체화됐습니다.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요. 지금 얘가 정리한 이 장표에 있는 내용은 지난 7월 영국 하원에서 나온 AI 거버넌스 인터림 보고서에서 AI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어려운 쟁점들이 무엇인지 12개의 쟁점을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덟 번째 쟁점으로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AI 거버넌스와 저작권은 어떻게 교차가 되느냐 어떠한 관계성이 있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내용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목적인 관점에서 접점이 있더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더라 라는 깨달음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저작권법과 저작권 이슈는 AI 거버넌스 담론에서 항상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초기 논의에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AI가 만들어낸 것들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럼 누가 그 저작권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책임 귀속의 문제의 범위 안에서 저작권이 논의가 됐다면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구체화돼서 AI 거버넌스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냐 특히 학습 데이터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AI에 의해 활용된 저작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어떻게 실행력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요. 저는 AI 거버넌스 담론이 앞으로 계속 발전될수록 성장할수록 저작권법 이슈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구체화되고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AI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AI가 주는 편익을 잘 누리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AI 거버넌스와 저작권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점이 있고 목적적인 관점에서도 접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먼저 기능적인 관점에서 저작권법은 AI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저작권법은 AI 혁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드는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작권법은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가 학습 데이터 이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해안을 얻기 위해서 모이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데이터 문제 데이터를 저희가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들 것이고 소송도 많아질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결국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AI 혁신을 우리가 장려하고 그에 대한 프루트를 얻기 위한 것인데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인데 저작권법 이슈가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양한 AI 혁신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적 요소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저작권자들의 저항도 있고요. 꼭 저작권자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도 달리나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창작물이 과연 우리가 이게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AI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저작권법은 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AI라는 것이 지속가능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행복하게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도 저작권법은 AI 거버넌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국제적 조화의 관점인데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는 각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주의, 자국 우선주의, 이익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저작권법이 오히려 이런 다양한 굉장히 디스파리티가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저작권법을 통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국제적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능적인 관점에서 AI 거버넌스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AI 거버넌스의 실효성 그러니까 좋은 AI 거버넌스가 구축이 된다면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걸 안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글로벌리 우리가 시장도 확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서비스가 전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법이 AI 거버넌스에서 이런 기능을 한다면 그러면 AI 거버넌스는 저작권법에 뭘 해주느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그 안에서 AI 거버넌스 안에서 창출되는 AI 혁신이 선순환적으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강화하는 데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AI 거버넌스와 저작권법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 접점을 좁히는 관점에서 이 각자의 목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가장 큰 동의는 AI 기술을 사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AI의 혁신을 더 많이 우리가 누리게 하고자 안전하게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적은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서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를 창출을 해서 공익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라고 AI 거버넌스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작권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의 목적은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저작권법의 동인이 등장한 동인 자체가 지금 우리가 AI 거버넌스의 등장을 논하고 있는 것처럼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의 사회화를 위해서 저는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작권법이 들어옴으로 인해 인쇄술을 사용을 해서 인간이 혁신을 하고 창의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은 AI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인센티브적인 기능을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작권법이든 AI 거버넌스든 AI 기술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기술의 사회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점에서 AI 거버넌스 내 안에서 저작권법을 혁신할 수 있고 또 AI 거버넌스를 통해서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을 제도적인 목적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주요국에서 AI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짚지는 않고 각 국의 주요 특징들과 저작권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의 경우에는 2021년 4월에 초안이 발의가 됐고요. 채집PT 등장 이후 2023년 5월에 EU의회에서 최종안을 일단은 성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트라일로그를 통해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 논의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U AI 법은 리스크에 기반한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저작권법과 관련돼서 EU AI 법안은 저작권법을 그 법 안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틀에서 보면 저작권법 존중해야 된다는 걸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반 모델이나 특히 생성형 모델의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로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거에 관한 요약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저작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가시적인 어떤 AI 거버넌스 법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회 OSTP에서 AI 권리장전 청사진이라는 입법 지친서를 제시를 한 바 있고요. 물론 아마 예상컨대 11월 정도에 연방의회에서 또 법안을 하나 발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미국의 법안에서는 AI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는 법안에서는 저작권법을 직접 다룬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로 저작권 청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서 사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책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의회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AI 백설을 통해서 정부가 우리는 아직 법안은 법은 안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요. 그 의지를 꺾은 것이 제가 세 번째 언급하고 있는 영국 하원의 AI 거버넌스 보고서입니다. AI 거버넌스 보고서에서는 한마디로 다른 나라에서 지금 EU를 비롯해서 미국도 법안이 나오려고 하고 많은 나라들에서 AI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게 재촉을 좀 했고요. 이번 회기 안에 법안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중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장포 12개의 난제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 안에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마 오늘 영국과 관련돼서 영국에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돼서 면책 규정 조항을 도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언급이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영국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혁신을 도입하려는 그러니까 친혁신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특례 규정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는 있습니다만 영국 의회에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거기에 제동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을 저작권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영국 의회에서 현재 브레이크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벌써 세 번째 법이 만들어졌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 그 다음에 딥페이크, 마지막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법이 만들어졌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중국의 법은 명시적으로 저작권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예 이 법 안에서 저작권법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도 적법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컨텐츠 자체도 저작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각국의 AI 거버넌스를 빨개 훑으시고 그 다음에 이 거버넌스 안에서 저작권법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간략하게 보셨는데요.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AI 거버넌스는 다시 말해서 규제 입법은 곧 도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3개의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된 바 있고 지금 그 거방위에서 상임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의 법안을 지금 만든 상태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디지털 경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엄밀히 말하면 AI 경제가 훨씬 더 정확한 적확한 표현이라고 보고 이 AI가 결국 새로운 미래 질서를 형성을 한다면 이 AI에 관한 규제 혹은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모든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현재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법안은 많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 법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뭘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렇게 심도 깊은 논의는 활성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에 반면에 생성형 AI는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AI 거버넌스 혹은 규제법 체계 안에 저작권법을 녹여서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AI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그 논의의 속도와 발 맞춰서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병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저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했던 게 사탕을 보면 사탕의 포장을 보면 양쪽을 다 묶고 가운데 사탕을 넣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딸기맛 사탕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저작권법은 AI 거버넌스 안에서 양쪽을 묶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풀어주기, 이걸 우리가 막 풀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안전하게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AI 거버넌스 구축의 속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AI 거버넌스는 자국의 상황을 중시해서 규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저작권법은 정말 글로벌한 국제적인 성격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국가들의 저작권법이 굉장히 싱크로율이나 하모나이제이션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AI에 관한 저작권법 정책을 개발할 때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글로벌 지적재산권 체계를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함께 고려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통해서 각국의 저작권법의 체계가 서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그다음에 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춘 어떤 다양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소통의 장이 또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정책재원을 하라고 하셔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정말 행정법 학자로서 AI 거버넌스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저작권법 안에 있지 않고 바뀌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드리는 재원이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작권법을 현행 저작권법을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AI에 의존한 창작물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가치가 창작물이 희소해지고 그 가치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희소한 정말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어프리세이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 저작권법의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점에서는 저작권법은 현행 저작권법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어떻게 보면 특례 규정을 두고자 한다고 할 때 많은 국가들이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지고 있는 정책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AI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는 요즘 규제 트렌드를 보면 실험적인 규제 법을 만드는 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거 들어보셨겠지만 그건 서비스를 실험해보는 주요한 제도이긴 한데요. 동시에 요즘 법제를 실험해보는 그러한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행 저작권법 안에서 어떻게 풀자라는 논의보다는 AI를 위한 별도의 저작권법을 만드는 방안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자율규제 논의도 나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국 이 저작권법이 병목이 될 수밖에 없고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그만큼 어떤 경제적 가치 생태계라는 것이 빠르게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아주 약한 권리 형태예요. 그런데 3년 정도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이런 형태 그리고 저작권을 반드시 등록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만들긴 만듭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기금을 만들어서 별도의 보상책에 저작권자들에게 별도의 아주 노미널한 보상책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나 혹은 자율규제 기구를 활용을 해서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패널 토론을 할 때 기회를 주시면 이 설계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을 하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AI 거버넌스의 중요성 그리고 주요국의 편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발표가 오늘 전체 세션에 정말 훌륭한 요약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 2세션의 6분 연사의 발표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약 50분간 종합토론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의 토론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오늘 종합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정말 현재의 AI 관련 저작권 쟁점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싶은가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제안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과 법적인 면도 따지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아시아의 싱가포르, 미국, 영국 이런 비교법적으로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오늘 굉장히 정말 포괄적인 그런 굉장히 훌륭한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 제한된 시간 동안에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AI 커버 것과 관련되는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특허법인 KBK에서 이수성 빌리사님께서 황선철 국장님께 대해서 현재 유튜브의 실물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AI로 생성된 커버 곡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방탄소년단 멤버의 목소리로 다른 가수의 곡을 커버한 음악을 업로드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원곡자, 커버곡의 원곡자나 목소리 데이터의 원가수의 저작권과 아니라요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음악 저작권 옆에서 이러한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또는 대책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우리 황선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작인적권보다는 저작권, 그러니까 작사, 작곡, 편곡한 권리에 대한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수의 목소리 또는 거기에 대한 레코딩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인적권과 퍼블리시티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저희 쪽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저희 저작권 입장에서 좀 놓고 보자면 사실 이거는 AI와 관련된 이슈라기보다는 그 커버곡의 형태로 사실 그냥 저작국물이 이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명백한 침해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퍼블리시티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말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목소리라든지 초상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현행의 입법상,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부정경쟁은 될지라도 아직 개인적인, 배타적인 권리인 퍼블리시티콘은 아직 저작권법 개정안이나 민법 개정안에만 나오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찌이피티가, 채찌이피티3가 작년 11월 23일, 22년이 11월 23일 날 나오고 채찌이피티4가 올해 2023년에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유럽이나 영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들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채찌이피티, 우리가 지금 제가 지명한 지역들의 국가에서는 텍스터 앤 데이터 마이닝 입법을 채찌이피티3가 나오기 이전에 입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채찌이피티3가 출시되기 전에 TDM 예외 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TDM 예외는 채찌이피티3가 출시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입장 변화라고 할까요? 과연 이게 TDM 예외 규정이 맞는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영국의 TDM 규정은 비상업적인 것에 한정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저작권 지침 디렉티브 제4주에서 상업적, 비상업적 구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업적 목적의 TDM도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채찌이피티3가 나오기 이전에 입법한 국가들의 TDM 예외 규정이 채찌이피티3라든지 올해 나온 채찌이피티4 발표 출시 이후로 어떤 입장의 변화가 생겼는지 과연 TDM 예외가 적당한지 그런 의문들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유럽에서 오신 분들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에서 오신 누구죠? 엘리나? 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영국에서는 아직은 비상업적 용도이기 때문에 TDM 예외 조항은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것은 그리고 또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유럽연합 쪽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연구 목적 단체의 비상업적 용도에 대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계약으로 그냥 예외로 둘 수가 없다. 이거는 의무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계약을 통해서 업타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제 이해당사자들이 사용자들이 실제 계약을 통해서 이거 제외를 하는 경향을 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챗GPT가 그때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고 있는데 답변은 이제 우리 계약서로 이거는 제외했다. 그래서 그 TDM 예외의 적용 예외를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챗GPT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법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비상업적 용도에 대한 TDM 예외만 적용된다라고 그냥 법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과연 비상업적인 목적에 한정하는 AI 모델이 존재할까요? 사실 비상업적 목적의 AI라고 한다면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AI일 텐데 과연 그런 AI가 존재할까요? 분명히 그런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출시를 한다면 그건 일반인의 공중에, 일반 공중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사상 API라든지 이런 영리적인 목적을 다 갖기 때문에 비상업적인 목적의 AI 모델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토론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예외가 이유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비영리적인 용도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의무, 예외 적용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상업적인 용도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제외 적용 조항이 있는 이유는 새로운 신약 개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TDM 예외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싱가포르의 코멘트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앞서 이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입법된 2021년도 시점에 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사실 이런 생성형 AI의 부상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공청회에서 적극적으로 TDM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 이런 기술 발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발표위에서도 이 지형이 바뀌고 2016년 이후로 상당히 변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2023년인데 2년 전에 예외 규정이 발효되었고 그 2년은 사실 짧은 기간이라 볼 수 있죠. 아직 이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판단하기에는요. 그래서 이런 발 빠른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면서 이런 상황에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업계의 동향을 보았을 때 지금 어떤 입법적 변화를 도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 때에 저희가 항상 고수하는 원칙은 미래에도 대비되는 입법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미래에 대비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적어도 이를 지향하자라는 말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제가 제시된 TDM 예외 규정의 그 목적을 보면 생성형 AI의 부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인 슈가스케의 김주현 씨께서 질문을 하신 게 국내외에서 AI 관련된 저작권 실제 분쟁 사례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는 최근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만 AI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게 8개가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작년 11월에 존도어 2 이런 분들이 분이 아니죠. 가명이죠. 이런 분들이 기탑을 상대로 해서 코파일럿 이게 작년에 제기된 첫 번째 소송이고 올해 1월에 더해서 게티 이미지를 상대로 게티 이미지와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한 그런 소송들이 있었고요. 이후에 채집 BT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게티 이미지의 경우는 영국 런던의 하이코터에서도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미국에서만 8개가 있고 영국에서 1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AI 모델이 출시된 게 네이버에 하이콜로바 X만 있기 때문에 아직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뉴스를 가지고서 하이퍼클로바 X를 훈련 교육시켰기 때문에 신문사들, 언론사들과 네이버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약관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텐데 아마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쟁,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에다 학석 데이터 사용과 관련되는 분쟁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발표에 이미 나왔겠지만 저작권 등록과 관련해서 두 개가 거부가 됐고요. 탈러 그 케이스하고 자리에 오던 거부됐죠. 그다음에 탈러 이 케이스에서는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이라는 AI가 창작한 리슨트 엔트런스 투 패러다이스라는 그림을 저작권, U.S. 카페드 오피스가 등록을 거부하고 올해 8월 달인가 오시는 DC에서 연방 1심 법원이 U.S. CEO, 카페드 오피스 손을 들어주는 저작권 등록 거절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런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다 분쟁인데 지금 이 자체의 이런 분쟁이 몇 개 해결됐다 이것보다는 아마 쟁점이 제 생각 같다는 공정 이용 여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TDM 예외와 공정 이용 예외가 모두 다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TDM 예외가 됐더라면 싱가포르와 같은 두 개의 예외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는 미국과 한국 그러니까 공정 이용의 예외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에서도 만약에 학습 데이터 이용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다면 공정 이용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미국에서 오신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공정 이용이 되는지 AI 학습 데이터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이 되는지 사실상 이번에 아까 발표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카페드 오피스가 10월 말까지 AI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코멘트 중에 하나가 AI 학습 데이터 사용과 관련해서 오라클 케이스와 올해 5월에 나온 앤디 월 케이스에 비춰서 과연 공정 이용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한 게 있어요. 특히 앤디 월 케이스는 연방 대부분 슈블링 코트 케이스인데 이 공정 이용과 여부와 관련해서 이게 목적이 상업적이라고 한다면 목적이 상업적인 경우에는 다른 정말 정당한 근거가 없으면 공정 이용 판단의 첫 번째 요소와 관련해서 변형적 이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식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아마 AI와 관련돼서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앤드류와 우리 라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핵심 질문을 딱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라잔 교수님께서도 아까 잘 다뤄주셨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아직까지는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법원들, 판사들이 공정 이용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인데요. 구글 복스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이 구글 복스 사건을 보면 비표현적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상 아마도 공정 이용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라잔 교수님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워홀 사건에 대한 성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워홀 사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공정 이용 법리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는데 다만 상업성 요소에 더 많은 강조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가 공정 이용이 아니다. 워홀은 상업성을 강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공정 이용 법리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 워홀 판단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이용이 중요했다. 그래서 그냥 시각적 예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라이선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원래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AI 관련해서는 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것과 그 모델 그 자체를 또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소송이 정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리자 단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핵심 질문이고 저희도 해답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앤쥬 님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150도 정도까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몇 가지 참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일단 앤쥬 님이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지만 워홀리 사건이 라이선싱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외 적용할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창작자들이 자기네 작품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공정 이용과도 또 연동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아까 앤쥬 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상업적 대 비상업적 용도와 관련해서 봤을 때 구글 북스뿐만 아니라 넵스터라든가 그 외의 음악 산업에서의 소송권을 봤을 때 상업성과 비상업성의 구분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상업적 대 비상업적 용도를 나누는 것이 별로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한국법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절차적인 확실성만 생기고 결과적인 확실성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한국에서 소송이 당장쟁이 되면 이게 지금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토론과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아까 소송이 한 8개 정도가 있다는데 두 개는 카피라이트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6개가 카피라이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카피라이트 관련 쟁점인데 페어 유스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히려 지금 피고 측에서도 복제를 했느냐 특정한 저작물이 뭐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느냐 복제를 증명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원고가 복제를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제가 됐다는 게 인정이 돼야지만 그다음에 페어 유스 논의로 나갈 텐데 그래서 지금 트렘블리가 원고가 된 소송에서는 소설의 요약분을 증거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원고 측에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원고 측에서 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굉장히 큰 데이터셋을 이용한 건 알겠는데 개별적인 저작권자들이 과연 내 저작물이 복제가 돼서 훈련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개별적인 저작권자들 입장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작품이 실제로 학습 데이터 상태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명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패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증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사건의 경우 메타랑 오픈 AI라든가 그 외에 다른 작가들이 관련한 소송에서 보면 챗GTP에 우리 책을 요약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하더라. 뭐 내지는 아예 시퀄을 후속 작품을 쓰더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증명으로서 얼마나 근거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겟이 이미지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교수님이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세이블 디퓨전이 워터마크 같은 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워터마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건데 AI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렵습니다. 아마 겟이 이미지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낸 것 같긴 합니다만 굉장히 엄청난 시간과 그 돈을 쓰고 난 다음에서야 나름대로 비슷한 워터마크를 발명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 소송을 봤을 때 실제로 그 증명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쟁점이 뭐냐면 사실 아까 상업적인 TDM과 비상업적인 TDM을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듯이 아까 우리 앤드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Non-Expressive User를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Non-Expressive User가 적용된 소송이 AV 케이스인가요? 소송이 그 다음에 하티 트러스터 케이스가 Non-Expressive User에 관한 케이스인데 과연 이런 비표현적 이용에 관한 이런 논리가 과연 AI 학습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건지 분명히 AI 학습 과정에서는 Non-Expressive User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성의 AI 같은 경우는 학습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창작물과 유사한 저작물 같은 걸 생성해내기 때문에 과연 비표현적 이용 이런 것들이 AI 훈련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비표현적인 사용이 AI 학습이나 훈련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돌려서 대답을 해도 될까요? 네, 물론 이 구글과 하티 트러스트의 사례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우와의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비교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표현적인 사용에 해당되는 것을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 케이스를 저희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인격권에 대해서도 곧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작자 표시를 통해서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표현적인 측면과 표현적인 측면 사이예요. 말씀 주신 그 이슈는 조금 위조나 패싱 오프의 경우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 스타일이나 이름이나 특정 크리에이터와 연관성이 있는 이런 측면들은 사실 비표현적인 맥락에서 사용이 되었지만 그 표현적인 그런 저작물들과의 유사성을 띠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들도 모두 간접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법 하에서는 이런 간접적인 연관성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더 명시적이어야 해요. 어떤 저작물이 있고 이걸 누가 명백하게 침해를 해야 이제 이거 침해라고 판결을 하고 이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그 중간 단계에 여러한 단계가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 케이스와 이 궁극적인 결과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위조의 사례에서 보았을 때 그런 인격권 생각을 해보면 또 실마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한교 책임연구원에게 이루어진 질문입니다. 김지현 별리사가 현재 생성형 AI는 데이터 분포를 확산하므로 AI가 창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창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창의성을 가지는 AI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창의성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인데 질문이 좀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게 AI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우리 고한교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게 생성형 AI 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워낙 언어 모델도 그렇고 지금 이미지 생성 모델도 그렇고 학습하는 학습 대상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분포만 제대로 학습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이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도 거기에 좀 그걸 디스크라이브 잘하는 그거에 적합한 텍스트가 생성되고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창의적이라고 느끼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 이제 뭔가 앞으로 이제 그런 지금 단순한 어떤 프롬프트에 그냥 1대1로 이제 응답하는 것을 넘어서 훨씬 더 롱텀한 테스크를 주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과업, 복잡한 테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는 AGI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까 이제 저작권, 저작물을 인정할 때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인정된다고 하는 그런 법률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수준에서의 창작물은 창작물의 결과가 지금 생성형 AI의 결과랑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또 두 번째 같은 고안교 책임연구원과 맥셀 실저에 대한 두 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발제 내용 85페이지에 따르면 순수 생성물의 권리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 한다는 프랑스 법원을 속였습니다. 이게 프랑스 법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프랑스에 있는 의회가 제외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안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산업계에서 봤을 때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하여 AI가 어떠한 원저작물을 학습 이용했는지 기술적으로 분류 제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리라 교수님이 말씀하신 복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결국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이라 보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AI 관련된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 간에 그 결과물이 AI가 학습한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를 참조해서 어떤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를 참조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고 이런 부분을 만들었고 이게 규정이 가능하고 컨트리뷰션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데이터 제공하신 분들에 대해서 비교적 페어하게 리워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 이루어진 딥러닝 기반의 모델들은 그 모델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히든 스테이트들에서 계산이 일어나는 것을 백 트래킹해서 어떤 커절한 인프런스까지 입력 데이터와의 인과관계성을 계산하기에는 일단은 너무 계산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에 대한 계산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또 다른 모델이 필요할 정도로 약간 다른 차원의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결하기가 조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힘들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Explainable AI라는 분야가 또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대표적인 생성형 AI로 대변될 수 있는 채취피티나 미드저니 같은 그런 생성형 AI로 대체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그냥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리고 분포를 그냥 배워서 반복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해되는 게 있는데 우리 자신의 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파란 하늘을 그려보라 아름다운 파란 흐리를 그려보세요 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비추었을 때 여러 그림을 봤을 때 아름다운 파란 하늘을 상상을 합니다 네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 아이디 어디서 얻으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이걸 여기저기서 떠오르면서 떠오른 거기 때문에 그걸 딱 어느 한 곳에 집어서 여기서부터 아이디를 얻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학습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델의 힘이 엄청난 데이터량 훌륭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학습을 하지 않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 거에 따라서 완전히 딱 나온다라는 것을 등치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이 때문에 권리자들이 많이 불안인 것 같습니다 chat GDP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의 요약을 낭독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을 학습 데이터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학습 방식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모든 것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대 AI 초거대 AI 훈련시킬 때는 당연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시킨다고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chat GDP도 그렇고 거의 인터넷상의 자료를 스크래픽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가져오려면 최소한 AI 개발자가 자기 컴퓨터라보라든 서브라보라든 일단은 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복제를 그 데이터 데이터셋을 복제를 하고 난 뒤에는 이걸 정제를 클렌징을 한다든지 결척치를 보정한다든지 노이즈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뭔가 또 추가적인 복제는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AI 모델에 입력시킨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피드시킨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상 우리 저작물이 그대로 피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작물을 토커나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피처를 가지고서 벡터화 시킨다라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수치로 바꿔진 뒤에 피드시키게 됩니다 그때는 저작물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처음에 가져올 때만 복제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포착한다는 말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CCTV 다를 수도 없고요 어쨌든 그건 우리가 퀄리자가 증명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우리 윤해선 교수님께 대한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역시 가버넌스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생성형 AI의 이용자가 생성형 AI를 통해 만든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디 주식회사 산업의로사 주소연 씨께서 질문을 주신 거고요 또 같이 국제정책대학원의 쿠로마 교수님이신가요? 우리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와 집행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그 동질성에 관한 창작자, 콘텐츠 소유자, 법제도에 제시하는 주요 과제와 기회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렵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실은 민사상 책임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작권법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유럽의 경우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민사 책임에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AI 법안과 같이 연동을 시켜서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에 저작권 위반이라든가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지침에 따른 배상체계를 만드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아마 그런데 이후에서 그게 확립이 되면 논의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왜 보세요? 이게 포괄적이라는 게 인공지능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와 집행의 지형 랜드스케이프겠죠?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동질성에 관한 창작자, 콘텐츠 소유자, 법 제도에 제시하는 주요 과제와 기회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저작권청에서 나오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저작권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해볼까요? 제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집행과 필터 관련해서 유러피언 EU에서 17조 플랫폼의 책임성,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관련해서 권리 침해 저작물이 이런 플랫폼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내겨되는 프로세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것 관련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에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지침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단일 시정 디렉티브에서는 사실 AI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17조라는 조항 그리고 최고의 노력을 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이 플랫폼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권리 침해 저작물이 없도록 한다라고 할 때 이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 필터 시스템은 또 AI로 구동이 됩니다 이렇게 줄줄이 나열하면 좀 길게 들리지만 EU 차원에서 정말 많이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어떻게 지금 이 수많은 생성 결과물들을 처리를 할 것인가 볼 때 그 답도 역시 AI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권, 그리고 이 저작물이 허락된 것들 패러디와 같은 허락된 것들은 오류로 인해서 제거되지 않도록 할 때 이때 바로 또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 그리고 AI를 저작권 맥락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인간 개입의 필요성 이것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집행과 관련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사실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창작자들, 사실 집행과 관련된 거라서 저도 첨언을 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아직까지 지금 아까 우리 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소송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집행의 지평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현재 저작권법 내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논하게 된다면 결국은 저작권법 현행법에 의한 소송이나 기타의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그 지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AI 거버넌스와 저작권법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답변을 드리기에는 아직 데이터도 부족하고 지금 소송의 결과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시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 저작권의 역사는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텐버그의 인쇄술부터 시작해가지고 19세에 들어와서 카메라라든지 영화라든지 라디오, TV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 인터넷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잘 대체해 왔습니다 지금은 현재 AI가 영화에서나 소설에서나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왔다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상 가장 큰 도전은 아마 우리가 그동안 저작자의 개념이 인간 저작자의 개념이죠 바로 인간 중심의 저작자 인간 중심의 저작자가 18세기 정도의 낭만주의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저작자의 개념이 낭만주의에서 비롯됐는데 지금 이게 현재에 들어와서 우리 저작권 학자나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어려움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라잔 교수님께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 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생산 등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멀지 않은 미래의 저작권법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첫 번째로는 저작권법이 변화해야 할 방향 두 번째로는 AI가 우리 생활에 일반화되었을 때 저작권법이 계속 존재할 것인지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진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질문입니다 네 대단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사실 처음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시작하는 시점에 또 우연히 제가 저작권 연구를 시작한 시점과 맞물렸는데요 그때 음악, P2P, 파일 공유, 뮤직 다운로드 등 이런 기술이 저작권의 종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작권법은 있지요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지만요 그래서 우선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작권법은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지만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저작권법이란 형식적으로는 계속 존재를 하지만 이전과 디지털 혁명 이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책적인 목적과 그 본연의 목적을 좀 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생존은 하고 있지만 그냥 좀비 형태의 저작권법이 아니냐 아니면 그리고 그 본련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금 저작권법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보자면요 저작권법에 대한 잘 알려진 서사가 로맨티스, 낭만주의 그리고 여기에서 저작권법의 시초가 나왔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유럽의 저작권법의 역사를 보면 첫 저작권법은 N법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것인데 굉장히 시초가 되는 N여왕법의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이 시대의 영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검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족과 이 인쇄사들 간의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인쇄 산업을 독점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70년대 중반, 후반까지도 이것은 그 영국 사회를 저해한다 그리고 작가들, 굉장히 잘 알려진 밀튼이라든지 존 러키 같은 이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올바른 저작권법의 역대한 역사관인 것 같습니다 더 민주화를 추구하고 그 공중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을 전파하는 것, 인쇄술을 통해서요 여기에 그 시초가 있는 것이고 당시의 저작권법의 목적은 작가들의 표현을 보호해서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지금까지 저작권법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AI라는 기술의 현 상황에도 부합을 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법이 계속 존재할 것인지 없어질 것인지 아마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반대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 연구한 것 다 나라, 아마 우리 앤드류는 직장을 잃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절대로 저작권법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겁니다 지금 질문 중에서는 마지막, 종이로운 질문은 마지막인데요 질문이 세 개가 좀 길지만 중심적인 것은 AI 생성물에 인간의 노력이나 창작성이 가미된 경우 이걸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또는 AI를 이용해서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초벌구위를 AI가 하고 인간이 완성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아마 우리 개성경 교수님께서 발표를,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가령 인공지능이 계속 일반화되고 저작권법이 현재의 형태로 그대로 있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저작권법의 규범에 공백이 생기고 그 규범에 공백이 생긴 공간을 제 생각에는 데이터법이라든지 정보법 내지는 계약법이 지배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작권 따로 되고 인공지능이 창작한 제작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법 영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래야 되면 아마 민법의 영역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작권법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남진영 씨하고 강남 애니포스 유흥재 씨하고 고등학생, 이정민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다 읽으면 아마 6시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만 하는 형태로 사실은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 왜 저작권법에서 문제되냐면 인간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인공지능 스스로 창작해 내는데 이게 너무 훌륭하니까 인간이 창작한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논의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해서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인간이 어느 정도라도 기여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분명하게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그건 인간의 창작물로 봐야 되겠죠 인공지능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그래서 많은 질문들 오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계약법하고 저작권법을 아까 이렇게 혼동하셔서 계약 문제인데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미국이나 한국 저작권법의 원칙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의 이용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그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논의를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인공지능이 왜 오늘 논의했느냐 하면 인공지능이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이라든지 생성물 자체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이렇게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여도가 있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계약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강남 애니포스 이용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사실은 계약 문제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플로어런지 질문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 연사들께서 과연 그렇다면 이게 TDM 예유로 들어갈지 공정 이용이 될지 아니면 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용 허락을 AI 개발자가 개별적인 거리지자들한테 이용 허락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정말 저작권을 이용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정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무지막지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지금 보상을 결국은 이용 허락 받는 것이 불가하다면 만약에 침해된다고 인정하면요 이용 허락 받는 것이 불가하다는 거니까 어쨌든 법정 허락,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도 있고 다음에 이용 허락을 한다면 우리가 확대된 집중 관리처럼 Extended Collective License라고 하죠 이런 방법이 또 가능하겠느냐 보상금을 우리가 만약에 법정 허락 형태로 보상금을 징수했다면 이걸 어떻게 권리지자들한테 분배하겠느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연단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누구든지 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분야이거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아마 알리나 그리고 갸빈님도 아마 다 비슷한 문제를 다루셨던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조금 더 소규모 데이터셋을 이용하면 편향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정 허락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보상 류율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게 나름대로 괜찮겠느냐라고 또 의견을 듣고 있고요 사실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 한쪽에서만 지지를 하고 서로 다 다른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저작권청은 최근에서야 미국에서의 음악 현대화법과 관련된 라이선싱을 최근에서야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할 거다 첫 번째는 굉장히 복잡하고 두 번째는 사실 불확실하고요 세 번째는 이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면 제가 저작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체계인데요 어쨌든 EU에서 법이 통과가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면 결국 생성형 AI나 기반 모델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저작권 목록을 데이터 저작물을 사용한 목록 서머리 목록을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결국 EU가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우리 고 연구원님께 여쭤보고 싶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회사든 기업이든 학습 데이터를 모을 때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메타에서 가져왔거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거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져왔거나 라고 하면 그 목록을 일단 다 등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기업의 규모에 맞게끔 분담금을 내서 기금을 만든 후에 거기에 정부가 지원을 할지는 그건 좀 고민해봐야겠습니다만 분담금을 만든 후에 예컨대 저작권위원회 같은 곳에서 아니면 자율규제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분담금을 가지고 저작권자에게 아주 노미널한 형태의 좀 낮은 금액의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요 그때 이때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결국 권리위의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제가 저작권자인데 제 저작물이 예컨대 네이버에서 사용됐다라는 걸 확인을 했다 그럼 제가 그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을 운영하는 예컨대 저작권위원회라고 하면 저작권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하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제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작물은 한 4,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당 예컨대 아주 노미널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천원, 3천원, 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금액을 받는 형태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와 각 기관들이 분담금의 규모 안에서 조정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같은 구조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윤혜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 몇 달 전에 유럽의회가 EU의 AI 액트 중에 유럽의회가 새로 있게 제안을 한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는 건데 참 그게 공개되더라도 참 권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유럽의회가 제안한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sufficiently detailed summary of training data 이런 식으로 나아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큐멘트화하라 또는 일반 공정에게 이용 제공하라 이건데 과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번에 메타 라마를 상대로 한 메타 케이스에서 소송해서 북서 1, 2, 3 또는 채집인 3에서 코몬 크로스의 저작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들어가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죠 과연 여기 우리 메타 같은 경우도 라마 같은 경우 모델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쓴 논문이 데이터 사이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과연 이게 상세하게 그렇게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지 정말 그것도 실행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여기서 그것도 상당히 많은 걸 다루던데 우리 폴로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여기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잠깐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학습 데이터가 저작권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침해되는지도 많이 다뤄진 것 같은데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그런 침해 엔드 유저가 실제로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게 침해가 될지 그게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냐면 AI를 활용한 결과물이 원 저작물과 전혀 동일하지 않다면 그게 저작권 침해라고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그렇고 그게 저작권 침해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AI 모델을 활용해서 만든 AI 결과물을 가지고 재학습을 시킨 모델이라면 클린한 AI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또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시도가 있는지 미드전이 맥스 쉴드 카운설하고 LG 저희 전자 AI 연구원 담당하시는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게 이론적으로 조금 가능한지 생각이 있으신 분 있으면 또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을 완전히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부터 접근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질문 그리고 지금 권리자들에 대한 내용이 전제를 깔고 있는 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인간 문화에 대한 시용주의적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나는 표현을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제로 깔리는 것 같습니다 미드전이라는 저희 회사의 미션은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AI를 사용하는 목적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들끼리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자신의 표현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고 그 시각화를 통해서 또 서로 서로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샷GPT는 혹시 시험에서 컨닝을 할 때 사용되면 무섭죠 또는 예를 들어서 인용을 잘못하면 무섭죠 그런데 이거는 다양한 사람들 주체들 간에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면 또 다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리자들은 공정이용이라는 것도 없는 척하고 권리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냥 돈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중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의 중간에는 AI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는 AI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에서 AI는 문화유산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언어가 우리 문화유산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라이선싱을 강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중상주의적인 관점이 지금 대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벗어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5년, 10년 후에는 우리 문화의 일부분이 됐을 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 라는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언어모델에 한정적이긴 한데요 지금 변호사님 질문하신 관련 연구 논문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랭기지 모델이 대답한 랭기지 모델에 생성한 답변을 가지고 추가로 학습된 랭기지 모델을 다시 재학습시켰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퍼포먼스가 오히려 떨어지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그것을 다시 재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전제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학습시키는 사람 혹은 데이터 프로포세싱 하시는 분들이 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약간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모자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메이크업하기 위한 정도의 범위에서는 지금도 학교든 아니면 혹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든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예를 들면 수천 장 수만 장 만들어낸 다음에 그 중에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필터링해서 사용하는 수준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저는 맨 처음에 생성형 AI를 학습시킬 때 사용했던 원본 데이터의 조합, 원본 데이터의 근거한 생성물이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이 표현하신 퓨어한 AI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 생성물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최종 사용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 결과가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와 전혀 동일하지 않았을 때도 침해라고 간주가 되냐 이 말씀은 사실 소수가 미국에서 가지는 의견인데 모든 AI 아웃풋은 다 파생 저작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이고요 이 AI의 결과물을 가지고 추가 학습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앤드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반적으로 성능이 디그레이딩이 되는 경향도 있지만 이 합성 데이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옵션이 없습니다 다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결국에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는 있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문제 또는 복제 문제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수작물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한 것을 보면 연구가 지금 여기에서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어떤 연구한 것을 보게 되면 0.05% 정도가 거의 유사한 게 나온단 말이죠 나온 그런 연구 결과들이 몇 개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진짜 비싼 게 일부러 찾아가서 그런 게 있다고 발견했는데 기존의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AI 모델이 우리가 암기를 한다고 그러죠 메모라이즈 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메모라이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아니죠 복제권을 복제라는 지능을 보호하는데 하여튼 이 얘기도 끝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플라이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또 답보셔도 될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입장이 분명한데 저작권과 또 침해적일 수도 있다 저작권 보호받으면서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다른 권한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품이 저작권으로 인정받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막스 씰스 변호사가 말씀하신 저작권의 본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건 좀 이거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하는 권리이지 내가 뭔가 그거 가지고 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내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과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작품을 그냥 원하는 대로 사용하라고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시스템이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번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을 통해서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권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생성적 AI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중석에서 혹시 누구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여기 질문 있습니다 마이크 제가 궁금한 것은 누구신지 잠깐 말씀해주세요 법무법인 좌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논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AI를 훈련시키는 회사 자체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제공했던 학습 데이터가 아니라 이용자가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공했던 데이터 그것을 AI가 학습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이것을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답변에 생성물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 자신의 지식에 혼입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게 기술적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어떤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습습된 데이터는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에 의해서 제공된 데이터는 AI를 훈련시키는 회사 측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학습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야 된다면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또 어떻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저장하고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회사는 의도했던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기술 분 하시는 분께서 자발적으로 손들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질문을 답을 할 자신이 있어서 마이크를 든 건 아니고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어려운 공식 요건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느 저장물이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에 있는지 식별하는 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유저들의 인풋까지 다 분류를 하는 것 외에도 그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 안에 있는 저장물을 사실 분류하는 것도 미국에서 이 등록 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의무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를 운용을 할지 이 공식 요건을 운용을 할지 참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술적인 방안들을 누군가가 해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저작권과 관련해서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의 역사를 했는데요 TV가 처음 개발됐을 때 TV로 운동 경기를 중계를 해 준다면 누가 그 구장에 가서 보겠느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중계해 주는 걸 굉장히 반대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미국의 NBA, 내셔널 야구라든지 보면 방송 수입이 아마 3분의 1 내지 과반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든 인쇄술이든 어떻게 이 저작권이 잘 극복해왔습니다 아마 이 인공지능도 우리 저작권 쟁점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5년 후, 5년 후에 만나면 우리가 5년 전에 그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토론했구나라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에 발표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둠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초본에 참여해 주신 좌장님 그리고 연사분들께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제된 언어로 발표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대담을 들으니까 그만의 또 인사이트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드릴까요?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excellent contribution and moderation 네, 이렇게 매일매일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저희가 살고 있고 기술은 점점 더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기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법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 해결 방안을 위해서 오늘 석학분들, 산업계, 정책 담당자분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에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포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현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